온라인 오리어 74회차로 인사드립니다 스피리즈 에러버 더 케이 네 싸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6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랜선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좋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온라인 오리어 74회차입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의 구독갱시 엠비리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카스티아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 오리어 74회차 오늘 사실 아까 브라켓 확인해보신 분들은 아실테지만 오늘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오늘 약간 일본 선수 축집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온라인 오리어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저희가 브라켓 네 네 속기 전에 온라인 오리어 개요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온라인 오리어는 플레이스테이션4 플레이스테이션5 그리고 스팀 어떤 플랫폼에서도 참가가 가능하구요 1대1로 더블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운드1부터 이제 루저 세미파이널까지는 2선승으로 진행을 하고 위너스 파이널, 루저스 파이널, 그랜드 파이널 이 세 경기만 5판 3선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넘어가죠 자 오늘의 에 중요한 상금 48만원 상금이 책정이 되어있구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콘솔러에서 준비한 시청자 경품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느낌의 콘솔러 네 콘솔러에서 항상 온라인 오리어 함께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콘솔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지금은 아마 판매 순위로 나와 있을텐데 여러가지 정보를 얻기에 아주 좋습니다 네 콘솔러 많은 사랑 부탁드리구요 저희는 프라켓 섞고 토너먼트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켓 섞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오늘 두번 역시 두번 섞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섞고 그 다음에 프라켓 확정된 다음에 이제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혹시 모르니까 새로고침 한번 했고요 네 아까랑 변화가 없네요 자 한번 두번 섞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두번 대지표 확정 지어주시구요 네 스타트 토너먼트를 누르게 되면은 대진표를 더이상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밑으로 한번 내려보죠 윤자베스와 신지 840 그리고 흘자베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윤자베스와 흘자베스의 대전 한번 잠깐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구요 그리고 야라이야라이치 아카바타 굽니 일본 쪽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건파이트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토판가 컵에 출전했던 자베스 선수도 아 자베스 선수 오늘 참여를 해줬고 이타바시장기 에프 항상 뭐 자주 나와주고 계시고 네 그리고 토니 선수도 사실 카린의 초고수로써 그렇죠 또 잘 알려져 있구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야네마추리 선수도 포이즌이었던가요 포이즌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프로라이센스를 획득한 시토네 선수까지 아 시토네 선수도 그렇고 토니 선수도 프로라이센스를 획득했어요 아 토니까지 획득을 했군요 네 그리고 이제 항상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우즈라와 그리고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 처음 보실 수 있는 2인초 선수 아 저 선수가 저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힙스터의 느낌이죠 지금은 네쉬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먼저 세 경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 생각엔 오늘 처음 나온 선수들 중에 일단은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아 야나이야나이 카이 선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 저는 그러면은 네 네 그 MC진태와 2인초 선수의 경기를 보는 것이 어떤가 아 MC진태와 2인초 네 그러면은 저는 쿠자 선수와 포세티아 선수 괜찮을 것 같아요 쿠자 포세티아 혹시라도 이제 준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처음 참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된다면은 이렇게 안 된다rops 위로 조금 올려볼까요? 네 아 윤자베스 흘자베스가 궁금한데 첫 경기가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잠깐 아껴놓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강력한 신지 840 이란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모르는거에요 네 그게 좀 불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경기가 좋을까요? 건파이트 선수가 참가를 하긴 했는데 사실 알렉스 네이션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알렉스를 할지 안 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대신에 라지피자와 엠비레인저의 경기 라지피자와 엠비레인저?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3경기 정도 잡아놓고 진행 상황을 봐서 만약에 자베스 매칭이 된다면 좀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그러면은 승패에 상관없이 좀 잡을까요? 자베스전을 윤자베스가 올라오든 CG8성이 올라오든 일단 잡는 형태로 하죠 잡아놓고 첫 경기 빨리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다른 경기 보다가 이제 순서대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전통의 운영의 강자 또 하스터가 잘 운영이리라 생각하고요 네, 네 그런 건 좀 맡기고 그러면 첫 경기를요 어디서부터 먼저 볼까요? 일단은 MC진태 선수와 인초 선수 먼저 한번 진태 선수? 네, 네 밑으로 한번 좀 내려볼까요? 파이터 아이디를 좀 파악을 해야 돼서 MC진태 네 MC진태고 네, 그리고 그리고 2인초 네 아까 물어봤거든요 2인초가 무슨 뜻이냐는 위원장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위원장 네시 위원장을 얘기하는 건지 아까 전에 잠깐 테스트를 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LP가 높았습니다 MC진태 그리고 2인초 선수의 첫 번째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장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첫 번째 경기 준비되면 만나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선수들은 들어왔네요 그러네요 아 2인초 선수 월투비 그랜드 마스터인데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핑 체크를 했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두 선수 다 핑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경기 준비됐으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선수 다 이제 채팅으로 인사를 했고요 진태 선수 아직 예, 이제 레디를 했네요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청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온라인 올해 74회차 첫 번째 경기 MC 진태 MC 진태 그리고 2인초 선수의 경기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멈 노인 갑니다 MC 진태 아비게일이고요 그리고 2인초 선수 자, 일반적으로는 네시가 좀 더 그래도 덩치 캐릭터들 상대로는 할 만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인초 선수 어우 지금 2인초 선수의 공격이 굉장히 매섭고요 구석 압박 지금 MC 진태 선수 못 나오고 있어요 공중 잡기까지 잡기 스턴 마무리예요 시작한 지 몇 초 됐다고 마무리 2인초 게이지도 뺏었습니다 2인초 선수의 첫 번째 라운드 승리 포잇 그러니까 네시가 확실히 이렇게 압박을 하더라도 네 상당히 무섭게 압박을 할 수 있다 나는 동인들을 오우 아비게일 펀치로 받아내고 있는 2인초 타이어 오라고 아, 근데 타이어가 지금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요 네 자, 아비게일 펀치 미스 거리가 살짝 멀었고요 V스킬에 V스킨로 대응해주고 잘 건졌습니다 네 진태 다시 한번 타이어 부르고요 와, 2타까지? 비강선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는 진태 자, 여기서 트리거 발동 흡 자 리셋 리셋 잡기 시에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맞으면 가는데 게이지 쓰면서 마무리 MC 진태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자중발에 혀 치면서 MC 진태 선수가 그걸 리퍼니시하는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거리였고요 자, 던져놓고요 다시 한번 손 입고 타이어 어우 길게 좋아요 아, 근데 게시 잡기? 자, EX 게이지 하나 쓰면서 네, 타이어 소환해야죠 네 와, 대공 타이어! 아주 좋습니다 다 제시켜주고요 그렇죠 최근에 국내에서 아비게일 하시는 분들이 타이어 역으로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잡기로 우마 시키는 2초 근데 게이지가 지금 2인초 선수가 네 차오른 지 꽤 됐는데 일단 CA CA 이거 데미지가 다 나올 것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상대는 아비게일입니다 네 트리거가 있긴 있기 때문에 아유, 몰라 중단 2초 첫 번째 세트 2인초 선수가 좋습니다 아, 근데 MCGT 선수가 여러 가지 타이어를 활용한 어, 다양한 견제를 성공시켜 주면서 2인초 선수가 약간은 긴장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라운드도 뺏겼고요 자, 약선으로 아, 타겟을 정말 충분히 활용해 주고 있는 2인초 선수거든요 네, 근데 GT 선수도 지금 안자강발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해 주고 있는데 예, 예 저게 위파니쉬용으로 생각보다 괜찮았다라는 예전 이타마시 장기프 선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아비게일 펀치 게이지 하나 써서 타이어 부르고요 저, 콩보가 약방! 타이어를 이용한 콩보 MC 진퇴 어이! 이거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네, 커맨드 미스로 보이죠? 리셋 리셋을 엄청 세게 맞아가지고 밀어내고요 시프트 브레이크 아, 근데 문제는 지금 2초 선수가 C까지 활용하면 마무리 시킬 수 있는 야, 대공으로 이렇게 된다면 데미지가 꽤 많이 들어갈 텐데요 차라라락 마무리가 안 됐어요 하지만 단타로 맞았습니다 약발! 2인초 아까는 중단이었지만 지금은 하단으로 확실하게 이지선다를 의식하고 있어요 2인초 선수 2인초 선수가 매치 포인트입니다 깔끔하게 대공 치고 하지만 아비겔 선수 암어로 받아냈습니다 타이어 아직 살아있고요 대공 연결이 안 되는 게 좀 아쉽네요 2초 선수가 당황하지 않고 지금 타이어에 대응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대쉬 대쉬 문설턴트 잡기로 연결해주고 있는 2인초 앉아 중손으로 대공 커트 자, 여기에 스트리거 키고 있는 MC 진퇴 약발, 약손을 비벼주고 있어요 EX케이지 하나 써주면서 우우웅 자, 이거 트리거 오우웅 아직 타이어 살아있어요 MC 진퇴 야, 이거 잘 따라가는데요 진퇴 선수 으어우 3인초 선수 2인초 선수 2인초 선수 근데 라운드는 계속 MC 진퇴 선수가 따라가 주고 있기 때문에 예예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소밧 리바주카 대공 중선을 맞췄지만 콤보로 연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아 이거 좀 어려운데요 구석 압박을 또 첫 번째 라운드에서 쉽게 내줬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 콤보 미스였는데 이거는 게이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오 미스 드롭이 있지만 드러나 퍼펙트 KO로 마무리 짓고 있는 2인초입니다 2인초 선수의 세트 스코어 2대0 승리 2인초 아 이게 스코어로 보면은 세트 스코어 2대0이긴 한데 사실 내용은 상당히 치열했다 라운드도 계속 따라갔다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커버재경이 만나봤고요 MC진태 선수의 좋은 플레이 그리고 2인초 선수도 역시 대단하네요 사실 내쉬를 계속 하시던 분들은 썸 캐릭터가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방어도 굉장히 좋고 충성도가 좀 높다 충성도도 높고 방어도 괜찮고 그 3프레임이 없던 시절에 내쉬를 계속 사용했던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유난히 좀 거리 조절 이런 것들에 되게 민감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다음 경기 쿠자와 포세티아 선수의 경기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네 쿠자 그리고 포세티아 지금 일단 쿠자 선수가 디스코드에는 확인이 되는데 아직 방에 들어오지는 않고 계시거든요 네 쿠자 쿠자 초대를 드렸습니다 네 쿠자 선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네 도레이션 들어온 게 있어서 네네 요거 보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다 우선 우선 네 우선 그리고 Alexa 비 선수 diligent warner 트랩트 le 그 일본 스파ом 리그 드래프 candidate 회의가ию tests HTML Soviet MS 서울 여기도 무섭네요 아니 어떤 팀이든 다 무서워요 지금 감사합니다 쿠자 선수를 아직 입장하고 계시지 않네요 지금 디스코드에서 확인이 되는데 지금 특별히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쿠자 선수 혹시 방송 보고 계시면 초대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들어오셨네요 아 오셨군요 자 포세티아와 쿠자 선수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세티아 선수는 클로우 그리고 쿠자 선수가 지금 로라입니다 네 클로우와 로라의 경기 일단 지금 겉으로 봐서는 약간 그 랭크 계급의 차이는 조금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죠 프로먼트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클로우와 로라의 구도를 보니까 예전에 머더케이가 리자드 선수를 잡았던 적이 있거든요 이 조합에서 그렇죠 그런 일은 종종 있기 때문에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세티아의 클로우고요 그리고 쿠자의 로라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로라 쪽이 약간은 어려운 매치업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클로우보다는 짧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 점프 중발 좋은데요 자퀴 풀어주고 있는 포세티아 네 어 일단은 V스케일을 이용해서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 어 강볼트 반응 자 이거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네요 어이 한번 질러줬는데 적중했어요 대쉬에서 체력 비슷합니다 지금 기본 잡기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쿠자 선수가 조금 더 플레이를 과감하게 네 기본기를 좀 깔면서 가져가줄 필요가 있다 이건 특정이니까 아 이것도 대공은 좀 아쉽네요 자 쿠자 선수 특어가 활용이 못됐습니다 마무리 게이지 하나 쓰면서 포세티아 선수가 첫 번째 라운드 먼저 가져옵니다 포자 선수가 조금 더 몰아버칠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근데 포세티아 선수가 지금 쿠자 선수의 어떤 습관이나 뭐 몇 가지를 좀 파악했을 수가 있거든요 예예 기본기 캔슬 V스킬 이런 것들은 읽히면 굉장히 세게 맞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ES볼트 차지를 계속적으로 넣어주면서 적중을 시키고 있는데 그 이후 상황이 잡기 일변도기 때문에 포세티아 선수가 계속 풀어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상대가 기본기를 계속해서 내밀고 기상하면서 내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쿠자 선수가 좀 세게 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옆가드 다시는 볼트 차지 자 부츠는 밀었고 아 같이 왔구요 전부 다 차지를 했는데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방금 같은 상황 자 확정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트리거 시행 안 씁니다 네 아껴주는 상황 아 잡기는 확실히 노려봤는데 아 걸어가서 잡기라뇨 자 볼 스카이클롱 자 이거 이거 시행까지 연결을 할 필요가 없었네요 게이지 하나 쓰면서 쿠자 선수의 아주 좋은 선택 이게 당황하면은 CA를 바로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에서 데미지 계산을 충분히 잘해준 쿠자 선수의 아주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일단 쿠자 선수가 대공격에서 그거는 있는데 강 볼트가 바로바로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오오 어우 아우 이앥선수의 튜 깔렸구요 아주 좋아요 현재까지는 압상선도 깔아놓고서는 오오 스턴 직전 오오 이건 마무리 시킬 수 있는 체력인데요 콤버 서태기 스턴 콤버 제대로 때리면 마무리 쿠자 쿠자 이것이 바로 플래티넘의 빠와다 역시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매치업이었습니다 확실히 이거는 포세티아 선수가 굉장히 좀 수세에 몰릴 수 있는 그런 기세를 갖고 있네요 쿠자 선수 그리고 이렇게 토너먼트에서 아무래도 랭크 차이가 나더라도 세트를 뺏기게 되면은 좀 많이 긴장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힘든데 약간 요런 생각이 드는 순간 좀 알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어 단단하고요 쿠자 잡기 잘 풀어주고 역과도 일단 막았지만 아까랑 비슷하게 그리고 볼트 차이가 지금 괜찮아요 자 약발 자 같이 앉는 거리까지 뒤로 물러나주고요 쿠자 선수 하지만 이러다 보면 구석에 몰리거든요 이거 약간 무난하게 포세티아 선수 쪽으로 경기가 가는 느낌이 드는데 자 여기서 긴급 탈출까지 약발 아 약간 엇갈렸어요 쿠자 선수가 방금은 점프 중발을 할 이유는 없었는데 약간 좀 더 긴장했던 것 같네요 거기다가 더 안 좋은 건 지금 포세티아 선수가 EX 게이지가 너무 많습니다 예 물론 그게 다 데미지로 이어져야 좋은 거긴 한데 잡기를 자 수준이 좋습니다 쿠자 강볼트 반응은 정말 괜찮은 수준급이에요 지금 대공 깔끔하게 쳐주고 있고요 커서 중발 이후에 또 이제 기본기냐 아니면 V스킬을 활용한 거리를 좁히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네 충분히 상대에게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깔리고 셋업이죠 이거 C도 있기 때문에 맞으면 안 됩니다 스카이클로우 이거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저 리셋 리셋을 해버리네요 저 원래는 그냥 마무리가 되는 체력이었는데 약간 본인은 이제 점프 공격을 때렸을 때 이미 스턴이 나지 않겠냐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스턴이 나지 않았어도 밑에 내려와서 또 다른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선세티아 선수가 좀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V스킬로 최대한 거리 벌려주는 쿠자 선수 역가드 자리 한 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선세틸 좀 많이 걸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이 정도 자투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거리에서 기다려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쿠자 선수가 강볼트가 아까처럼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역발로 확정 때려놓고요 다시 한 번 선세틸 쿠자 선수 아 게이지 하나 썼는데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 그런데 코스티아 선수도 세게 못 때려줬습니다 거리가 좀 있었고요 자 풀 잘 풀었고 중손 게이지 하나 써서 아 중손 카운터였는데 조금 아쉽고 지금 코스티아 선수와의 합이 잘 안 맞아서 그런지 아 그런데 이거 체력 시에 안 쓰네요 오 이거 괜히 깔아서 자 일단 콩도 깔끔하고요 여기서부터 약발 비벽도 여기에서 약손 확정 때려주면서 쿠자 선수가 매치 VT 코스티아 선수가 아까 C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C도 있었고 이제 크리거도 있었고 그렇죠 이런저런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활용해 주지 못했습니다 자 방금 아 이거는 어 이거 로라한테 이 정도 갔으면은 뒤집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클럽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EX 게이지가 엄청나게 낭비됐거든요 포세티아 선수 네 약손 긁어주고요 잡아주고 약발 비벼고 구석으로 몰고 있는 포세티아 자 잡기 잘 풀었습니다 예 자 근데 오 트리거 아우 확정 아니죠 마이너스니까 통과하지 못했고 잡기 안장항속 깔렸는데 콤보 연결 안 됐지만 어찌됐건 간에 마무리하고 있는 포세티아입니다 이엑스 스카이아이클로우가 역가대라서 계속 허용하고 있는 쿠자 선수인데 어 좀 예상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반응하기는 좀 어려운 기술입니다 네 굉장히 치열해요 그리고 포세티아 선수가 계속 일어나면서 3프레임을 비비고 있는데 예예 지금 쿠자 선수가 트레이닝이 충분히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약손 공대공 대공이 진짜 좋네요 쿠자 선수가 일단 EXG 다 털었습니다 아 강볼트 레버를 돌린 것 같지만 나가지 않았고요 어? 역가드 약발 막기 힘들죠 마이너스니까 그냥 막아주고 저 봤어요 이거는 봤는데 왜 봤는데 리셋 아 정가드 콤보 연결 안 됐고 잡풀 오? 약발 저 게이지 아직 모릅니다 게이지 아 여기에서 쿠자 선수가 약볼 트루 마무리 쿠자의 승리 세트 스코어 2들 이곳이 바로 플랜티런 파워다 야 정말 예상받게 그리고 마지막 심리가 결국엔 로라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 심리였기 때문에 사실 포세티아 선수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고요 중간에 좀 말렸어요 네 EX 선수의 튜위를 아까 전에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좀 많이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았고 마지막에 체력이 너무 없었습니다 아 이 투자 선수 대단한데요 네 사실은 약간의 계급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좀 약간 위축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좀 잘 이겨낸 경기였습니다 자 다음 경기 윤자베스와 흘자베스의 경기입니다 아 그 경기가 성사가 됐나요? 네 윤자베스, 흘자베스 누가 진짜 자베스인지 가리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네요 네 과연 어떤 선수가 진정한 자베스가 될 것인가 캐릭터가 물론 다르지만 예 일단 윤자베스 선수 입장했고요 그 흘자베스 선수 파이터 아이디 확실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흘 언더바 언더바 다음에 자 예예 언더바입니까? 예 흘자베스 일단은 윤자베스가 1피 자리에서 대기를 하게 되겠네요 재밌겠는데요? 자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자베스와 자베스 근데 자베스 선수는 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8캐 네임드거든요 윤자베스는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윤자베스는 일단 8캐가 아니죠 그렇군요 그건 그렇네요 캔을 할지 사쿠라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자베스와 자베스의 경기입니다 사쿠라 그리고 8캐예요 누가 과연 진정한 자베스인가 딱히 이름을 걸고 그런 매치는 아닙니다 그냥 비슷한 이름일 뿐이에요 가보겠습니다 윤자베스의 사쿠라 그리고 자베스의 8캐 사실 8캐 상대로 장품 캐릭터가 장품 싸움을 하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손거리를 지금 윤자베스 선수가 감을 좀 못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네요 무엇보다 지금 다 히트확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점이고요 그렇죠 자베스 선수의 무서운 공격력 콤보 좋고요 유리 프레임에서 계속적으로 본인의 거리만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여러 가지 기분이 들죠 혼자 게임 한 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자베스의 첫 번째 라운드 승리 굉장히 완벽한 승리를 가져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역바드 잘 막았어요 그리고 윤자베스 선수는 역바드를 못 막았습니다 래쉬 래쉬 어어? 약간 우리 따라서요 코맨드메스였던 걸로 보이는데 얘 슥한 것처럼 들어갔고요 지금부터 약간 윤자베스의 시간입니다 저 일단 EXU 오! 이거 스턴까지? 자 스턴 내면서 이거 마무리 가져가기에는 살짝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네 아 일부러 끊었어요 하지만! 끊었는데! 끊었으면 마무리를 시켰어야죠 트리거 자베스 잡기 잡기까지 허용 이러면 많이 위험해지거든요 스턴트 생각해야 돼요 네 트리거 키고 있는 윤자베스 아 이렇게 된다면 자리도 바꾸고요 아 이거 위험해지는데요 트리거를 켰기 때문에 가드데미지를 많이 입으면 CJ 가드데미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 이렇게 자베스 윤자베스 선수가 사실은 좋은 개를 한 번 잡았습니다만 네 상대를 놓아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자베스 선수의 첫 번째 세트 승리가 됐습니다 자베스! 흘 자베스? 예 윤자베스와 자베스! 이야 이거는 좀 아쉽겠네요 예 거의 다 따라갔거든요 윤자베스는 좀 두 번째 세트 강간 강간 강손에서 지금 히트 확인이 정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도 소인권 대공 잘 쳐주고요 아 잡기를 어떻게 풀었죠 자베스? 엎드렸어 약손 약발 소인권으로 하면 연결해주고 있는 윤자베스 트리거 킵이라 아 그래도 좋은 타이밍의 트리거는 켠 것 같고요 그래도 접공격 잡기를 연결해주고 있는 자베스 다시 한 번 소인권 자 구석까지 느키봉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 불 같이 맞고요 지금 윤자베스 선수의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낚시 통하지 않았네요 아 대쉬에서 대쉬는 굉장히 위험한 대쉬였습니다 아아 커맨드가 커맨드 미스겠죠 저 정도 거리면 자 흘자베스 선수의 매치 포인트인데 강발 아 그것도 큰일 났거든요 거기다 구석입니다 네 구석가기 때문에 또 자베스 선수의 압박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어 그래도 소인권 대공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접공격을 허용하면 안 되겠죠 접공격에 굉장히 주요하게 먹히고 있어요 씨에 있기 때문에 뭐 마지막에 또 터집니다 어 용기는 자리 바꿨고요 자 중발 중손 중손 던져놓고 다시 한번 게이지 하나 쓰고 있는 윤자베스 자 이거 안 당해줘요 이러면 아아 아 아 대단한 경기력 쾅 쾅 자베스 선수의 승리입니다 아 아 약발 트리거에서 들어가는 CA 콤보 생각하기 어려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베스 선수가 막판에 기회를 굉장히 잘 노리네요 그러니까 윤자베스 선수가 구속으로 울면서 네 어느 정도까지 좀 이제 기회 창출을 해놓고도 결과적으로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다 바이파론님 감사합니다 아 바이파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네이션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아 스트릿파이터 리그 팀들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YHC 모치 선수 MMM KLP 선수와 레지스트 네 감사합니다 자 스파이터 리그 나우만 선수 타케우치 존 선수 그리고 우려 선수 4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나온 우려 선수가 사실 레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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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육 때는 백인수 선수입니까 해설입니까 어 저는 일단은 계속 플레이어로써 좀 게임을 하고 싶은데 어렵네요 예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듭니다 이제 자 다음 경기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MMM KLP 선수와 레지스트 세븐 선수의 경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맞나 보죠 자 갑니다 MMM KLP 선수 그리고 레지스트 세븐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장군과 버디네요 어 일단 장군과 버디인데 레지스트 세븐 선수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버디를 사용을 해왔고 MMM KLP 선수도 마찬가지로 장군을 오래 사용했습니다 두 선수 다 네 네 하지만 저 캐릭터들만 또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X로 시작 네 아 일단 깡통을 미리 끊어주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모습이었고요 예 자 두 공기 내밀다가 강발 크러쉬 카운터 세게 세게 백대쉬 잘 피해주고 있는 MMM KLP EX 킬링 헤드에 잡혔으면 게임이 그대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체력으로 보였는데 예예 한번 잘 버텼고요 네 자 안장한 손으로 대공 컷 해주고요 잡아주고 있는 MMM KLP 여기까지는 레지스트 세븐 선수 막아줘야 됩니다 트리거 발동을 해주고 싶을 텐데 네 자 중손 게이지안을 쓰고 밀어내고 있는 레지스트 세븐 네 약발 거리 조절이 어렵네요 마무리를 좀 짓기 위한 부분이 필요한데 네 아이악손 MMM KLP 톤 수가 첫 번째 라운드 먼저 가자 지금 장군의 디프레스나 슬라이딩 뭐 돌진 그 전진성 있는 기술들을 좀 차단을 하기에는 제자리 점프를 사실 예상해서 어느 정도 끼워야 되는데 예예 사실은 장군이 그걸 보고 이제 테라텍 같은 걸로 대공을 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심리가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디프레스로 밀고 있고요 네 강발 다시 한번 디프레스 약선 루트 자 플라스 카운터 아주 빅 데미지에요 아이 방금 조금 아쉽네요 노린 건데 실패한 거죠 스턴 직전 강발을 또 딜레이를 도와주기 내밀었기 때문에 네 레지스트 세븐 선수가 당연히 시간이 없었습니다 MMM KLP 선수가 첫 번째 세트 마주 가져옵니다 트리거 아까 전에 그 레지스트 세븐 선수가 그 점프를 노리고 트리거를 쓴 것 자체는 너무 좋았는데 거기까지 MMM KLP 선수가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안 맞는 타이밍으로 뛰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븐 MMM KLP와 레지스트 세븐 점프 한번 떼어주면서 살짝 닦아가지고 있는 MMM KLP MMM KLP MMM KLP 플레스를 예측하는 플레이가 전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MMM KLP MMM KLP 이번에 암으로 잘 받았는데 MMM KLP MMM KLP 점프를 기다리나요 이게 지금 반쿼트 싸움이 되고 있어가지고 MMM KLP NMM KLP EXDinté치 4 alliance 안쓰고 게이지를니다 그리고 Między Chengdu 한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신 분들이 우리 버디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나한테 버디의 나라였기 때문에 확실히 버디라는 캠처에 대한 대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써서 밀고 있는 레지스트 세븐 아 EX 리프레스 빠르게 반응해줍니다 점프를 기다리고 있는 레지스트 세븐 선수인 것 같은데 안 뛰어주죠 강발, 빙손, 트리거 키고 다시 한번 밀어내고 있는 MMMK LP고요 아 이거 버티기 힘든데요 게이지가 또 차요 이러다 보면은 그래서 또 그렇죠 아 이거 지독합니다 뭐라도 내밀어야 되는데 마무리입니다 MMMK LP 소즈가 또 구석에 몰아넣고 영원히 본인 혼자 게임을 했습니다 트리거 상태일 때 EX 블라스트 가드시키고 압박하는 패턴이 좀 알려진 패턴이긴 한데요 저게 흰색 게이지를 상당히 많이 갉아먹는 데다가 그 사이에 이제 리버설 같은 걸로 좀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팀은 이제 완전체죠 네 네 네 봉우치 선수를 필두로 아 호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다 클립을 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히로시마 팀의 싸움 이 팀의 면면이 되었습니다 여기 좀 세부기인데요 그리고 건파이트가 있어요 이 팀에 아이 무바님 아노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캐릭터를 꺼낼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게프를 꺼내도 사실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아니죠 역시 ED죠 네 그래서 ED를 꺼내고 있는 캐논트리 선수입니다 만나보죠 캐논트리 ED 그리고 상대는 리자 스스로요 그리고 상대는 리자 스스로요 그리고 상대는 리자 스스로요 굉장히 이 매치업은 네 할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 모든 모두가 음 네 네 네 점프공격 물론 이제 클로우가 떨어져 있을 때 견제가 강하긴 한데 ED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원토시스에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가드 데미지 쏠쏠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캐논트리 선수가 좀 이제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리자 선수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네 어유 아 원투스지 안 나갔습니다만 그래도 저런 식으로 이제 점프공격을 강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특히 가드하다 보면은 클로우의 무기가 생각보다 빨리 빠지거든요 예예 지금 근데 게이지를 서로 다 차올랐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이제 활용차에 따라서 승패가 좀 달리겠죠 네 어유 캐논트리 선수도 클로우가 발동 뭐 가급적이면은 승리를 하더라도 그 서로 CA를 쓰던가 또는 네 경제를 충분히 하는 확실한 방향을 좀 택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유 점프 어유 원투스리로 마무리 시키고 있는 캐논트리 네 리자 선수가 점프를 뛰다가 원투스에 걸려들었습니다 네 저런 상황이 종종 나와요 오 사이코어퍼 빗나갔어요 이거는 오르런 스피넬츠 예상하고 EX 사이코어퍼 미리 입력해 놓은 것 같은데 네 거리가 멀었습니다 점프 공격 약속으로 커트해주고 있네 리자 그리고 캐논트리 선수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은게 리자 선수가 여기서 CA를 한번 그냥 쓸 수도 있거든요 예예 틈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점프 공격 주요하게 들어갔고요 게이지 하나 쓰고 일단 후 상황을 보고 있는 리자드 확실히 게이지를 가지고 다음 라운드로 가겠다는 의도고요 네 네 자 트리거 사이코어퍼에서 리버셀 빠져나가 보이는 리자드 아이 확실히 대응이 좀 됐네요 네 네 비스키로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리거를 활용을 해주고 싶은 캐논트리 선수인데 와 다 피하네요 점프 공격 약손 잡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이거 게이지를 여기서 하나 쓰게 되면은 약간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이게 맞다 싶었지만 맞았어 야 캐논트리 캐논트리 사실은 게이지를 스톡을 해서 CA에다가 데미지를 주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캐논트리 선수는 게이지를 써서 그 이후에 후 상황을 받습니다 어차피 CA로 마무리가 안 될 거 게이지를 써서 후 상황을 노리자 화이트 저 저 샷을 보자마자 지금 슬라이딩이 나왔거든요 집중력을 좀 더 올린 것 같습니다 리자리 선수 강손 샷을 다시 한번 강손 뻗어주고 있는 캐논트리 잡기로 연결 지금 손에 뭐가 생기면은 바로바로 슬라이딩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서서중발 대공 코스틱 성장이 좋은 시도였고요 네 게이지를 써주면 서로는 데미지를 누적시키고 있는 캐논트리입니다 구석에는 다 몰았습니다 캐논트리 예 약손 중손 다시 한번 오로라 스피넨지 아 캐논트리 선수 기회가 왔는데요 이거 에드는 아 이렇게 된다면 마무리 시킬 수 있죠 게이지를 하나 정도는 써야겠지만 네 꽝 마무리 자 이렇게 리자드 선수가 라운드 하나 줍니다 양손 게이지 상황 비슷하고 샷을 예상하고 EX 크림스 테러로 들어가 봤는데 예예 캐논트리 선수도 어느 정도 보고 있네요 저 보고 기업 낚시 안 통하고요 자 원 투 쓰리 다시 한번 뭐 강손도 모을까 말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헤이크를 섞어주면서 캐논트리 선수가 계속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 뒤잡기면은 이거 리자드 선수한테 상당히 안 좋은데요 잡기까지 들어가고 한 번 더 잡고 세 번 리자드 선수가 잡기 진짜 안 풀긴 하거든요 네 자 이것도 캐논트리 선수 중손 마무리 시키면서 캐논트리 선수가 매치 포인트 리자드 선수 위기 거기다가 게이지 하나 쓰고 지금 경제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캐논트리 선수는 맞습니다 CJ가 사라졌어요 리자드 선수 어디 갔죠? 어디? 왜? 뭘 뭘 보고 쓴 건가요? 예곡을 누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중발, 강손 그러나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익숙해 보입니다 네 자주 있는 일이니까요 자 여기서도 다시 한 번 깔아주고 마무리 마무리 리자드 선수 게이지를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후 상황을 계속적으로 잘 활용해 주면서 네 세트를 가져오는데 성공하는 리자드입니다 캐논트리 선수가 뭔가를 계속 시도를 했는데 사실 에드의 사이코 EX 사이코워퍼가 상대의 약공격을 흘리게 되면은 오히려 가드가 되면서 위험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적기로 탈출하기는 에드도 상당히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예 안자강발 자 다시 한 번 콤보 연결 구석으로 몰고 있는 리자드 안자강속 깔리는 거는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막아야 돼요 네 자 이거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되면 캐논트리 선수가 갑자기 분위기가 리자드 쪽으로 확 치우치는 느낌인데요 아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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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 케이오 내줄건가요? 아 아니네요 그건 아니다 잡기 자 그래서 이후에 중발 약손 사이코워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번 정도 나왔던 장면인 것 같은데 네 리자드 선수가 약간 요런 부분들을 오히려 약간 노리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캐논트리 선수가 약공격 가드 후에 오로라 스피넥츠에 대응을 해서 EX 사이코워퍼를 중간중간에 주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거리가 잘 안 났네요 자 중발 1,2,3 잡기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거리가 약간 멀었습니다 약발을 잘 내밀었어요 네 같이 맞고 이런거죠 막았어요 이러면은 빅 데미지 감수해야죠 스턴치가 문제에요 스턴치가 문제입니다 스턴 되면 갑니다 그러니까 사이코워퍼 자 일단 사이코워퍼에서 트위거 발동은 성공 그리고 리자드 선수 리버설 브이게이지까지 뺐습니다 일단은 잡기 안 닿죠 아 지금 유스킬로 대응을 좀 해줬는데 네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일단 캐논트리는 트리거 후 상황을 한 번 더 노려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점프로 트리거 끝 자 이거 트리거 가드 데미지 조심해야 되고요 캐논트리 선수 와아 잘 몰아 붙였습니다 중발 사이코샷으로 마지막 라운드까지 풀고 가는 캐논트리입니다 이번 라운드에 승리자가 다음 라운드 갑니다 이제는 샷이 나올 때 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리자드 선수 조심해야 돼요 약손 게이지함 써주고 있는 리자드 아무래도 캐논트리 선수가 경계를 하면서 샷을 안 쓰게 될 걸 생각을 해서 아예 EX 게이지 하나를 쓴 것 같아요 예 다시 한 번 샷 앉아 중선으로 견제 아 확실히 클로우가 이런 대공에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상대 점프 공격을 상당히 멀리 뛰면 오히려 대응하기 어려워져요 아 강선 이번에 하단 막지 못하는 캐논트리고요 뭔가 내밀었으면 크러쉬 카운터가 날만한 거리 캐논트리 거리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게이지를 하나 써서 일단 C는 없는데 잡기 약속 긁어주고 있고요 같이 맞았고요 어 좋은 판단이죠 같이 맞는 건 아 거리를 봤어요 이렇게 됐다면 CA가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리자드 선수의 승리 세트 스코어 2대1 완벽한 거리 조절 이야 이거는 완벽했네요 캐논트리 선수 아쉽겠습니다 게이지 다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네 너클로 쫓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파를 당했다 음 네 근데 이게 게임이 좀 진행이 되고 진행이 점점 점점 되면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저런 것들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74회차 시장하고 계십니다 저희 잠시 왔다가 계속 중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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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王자 나고야王자 정기스타 여기 4명이라고 되었습니다 아키라 선수 르메하라 선수 풀도 선수 나이근 선수 네 여기는 아까 네 같네요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랄까요 아니요 나의 비자들이 아 성운이 나도 사랑해 사랑하지 성운이 사랑하지 알고 있을거예요 내가 표현은 많이 안해도 아 나 알고 있을거예요 정말? 국가대표 팀이 이렇게 달라냅니다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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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선수 불러도 바로 똑같은 얘기 할 거에요 아마 정말요? 네 그럼요 국가대표팀이 이렇게 달라붙는데 제가 이제 분위기를 아주 잘 조성해놨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잠시만요 이 다음에 들어온 게 태극기를 가슴에 단 한국 SF5 국가대표 감독 강성은 보죠? 길어요 네 아 오늘의 로그인 보너스 대수하네 로그인 보너스 대수하네 아 내일 이거라고 알려주는 거야? 어 친절한 맥퀸짱 마지로마 트윈 마지로마 트윈 감사합니다 와아 온라인어리요 아 역화젤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트리트파이터 4 건파이트 파이터 아이디 좀 알려주죠 아 권바루요 네 권바루요 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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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서울바닌이 수퍼 예악가 너 두부러워 내가 착각해보는 거예요 아휴 even 왕왕 타카무라 아이웨이 요 저 남자 로그인 버너스 내수하네 내일 이거라고 알려주는 거야? 친절한 맥힌짱 마지로마 꾸인 재밌나요? 마지로마 꾸인 재밌더라구요 다음 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파이트 선수와 인초선수인데 건파이트 선수가 오로로 하더라구요 최근에 원래 알렉스네이션의 어떤 수장으로서 그렇죠 알렉스의 수장으로서 지금까지 활동해왔던 건파이트지만 이제 오로로서 뭔가를 또 보여주겠다 라는 부분인거 같은데 오로 역시 골랐구요 인초선수의 넷입니다 여답이지만 건파이트 선수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현재 이번 계정에는 국가 표시가 일본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 표시라고 보시는게 더 맞을거 같구요 점프 역가드로 현재까지 뭐 이히트 선수도 건파이트 선수가 이것저것 콩발 중서리 몇 번을 하고 날아갑니까 맞을 때까지 예 어 잘 질렀습니다 예 이게 약간 확정이기 때문에 네네 원거리에서 저렇게 확정을 때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참 좋은거죠 서로서로 지금 거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네 어이 잡기락시 따라주고요 따라주고요 예 계속해서 압박할 수가 있죠 네 중발 어 중반 어 어떻게 어떻게 막았죠 리셋을 한번 노려봤는데 약간 그 자리 기본기가 맞아서 오히려 약간 막아진 듯한 느낌이네요 자 이거 위험합니다 검마루 에이 건파이트 아주 좋은 판단을 해주면서 첫번째 라운드 먼저 가져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자 1초 선수 그래도 게이지 3개 다 들고 있고요 자 일단 우로의 기술들이 어우 확정 잘 때려주네요 그리고 자 브스킬 못쓰게 일단 막아주고요 도깨비불 자체를 못쓰게 만드네요 지금 2인초 선수가 조금 더 붙어주면서 네 충분히 거리 조절해주고 있고 와 터치는 거 CA 있습니다 2인초 게이지 하나 써주고요 세워놓고 어어 이렇게 되면은 때리다가 CA도 찰 수는 있는데 일단 리셋 아 자리를 바꿔주기 위해서 아이 트리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확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파이트 마무리에요 쾅 자 우로도 이제 그 트리거 콤보의 포텐셜이 어마어마한 캐릭터라서 체력의 거의 50%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캐릭터긴 합니다 이론상 자 이렇게 첫번째 세트 건파이트가 먼저 가져왔습니다 오로의 가장 큰 문제는 저 캐릭터를 사용하는 정말 강한 플레이어를 만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자 일단 기다려주고 있는 건파이트 중발 다시 한번 중발 약발 강발로 잘 밀어주고 있고요 예 점프 공격 다시 한번 콤보 연결해주고 있는 건파이트 자 늦게봉기로 압박을 해주고 있고 중발이 몇 번 들어갑니까 저희 과즈병이 멀지 않기 때문에 네 저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네 잡기 연결해주고 있는 2인초 저 일단 탈출용으로 트리거가 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예 좋진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전 항소 카운터 여기에서 트리거까지 중발 약손 리버슬로 밀어주고 있는 건파이트 자 이렇게 되면은 튕겨주고 하지만 거리가 짧았습니다 점프 공격 2단점 더 피해보려고 했지만 네 여의치 않았습니다 자 이거 EX계지가 없는 건파이트 선수 어렵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풍 싸움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네 건파이트 쪽이 조금 더 할만할 수도 있고요 사실 장풍 싸움을 하면 안 되죠 오로 상대로 예 그것도 끝거리에서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네 아 여기에서 중수릭 사이즈 2인초 선수가 라운드 하나 가져옵니다 거리를 조절하려다가 데미지를 허용했는데 인초 선수로서는 굉장히 잘 된 일이고요 약발 강손 중단 확실히 막아주고 예 예 전단 점프 때문에 대공 치기가 쉽지 않아요 강발 와장창 게이지 하나 쓰고요 저 썸모 이게 또 오로가 데미지가 또 안 나오는 캐릭터도 아니고 어 계속해서 중수릭 사이즈 실수인 것 같은데 예 여기 스트링을 켜지고 있는 2초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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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주는 콤보 상당히 좋아요 중손 점프 공격 중손 다시 한번 흡자 자 일단 리셋 페어놓고요 오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자 2엑소닉 사이즈까지 스턴 직전입니다 스턴 된다면은 마무리였는데 스턴시키진 못했고 트리거 허용 이거 데미지 허용 안해도 위험합니다 지금 CA 이거 CA가 있기 때문에 두들기다가 결국엔 건파이트에게 라운드를 해주고 있는 2인초입니다 마지막 라운드 근데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였으면은 CA까지 가드 데미지로 마무리가 되는 게 차라리 나은 상황이긴 했거든요 점프 옆 가드 아 공격 잘 길렸고요 잡기로 연결 중손 견제 일단 여기서 게이지 하나 써서 아 콤보 선택이 상당히 괜찮네요 여기서 좀 거리를 걸리면 상황을 좀 보겠다 아 자숙 싸움으로 자연스럽게 아 대공 자 미세2에 잡기 낚시까지 예 게이지 하나 쓰면서 다시 들어 올리고 역가도 어떻게 막았죠 아 점프 공격 이렇게 되면 굉장히 결정적인 공격이 될 텐데요 마무리입니다 건파이트 2인초 누르고 다음 라운드 갑니다 사실 건파이트 선수 정도로 오로를 다루고 있는 선수가 전세계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죠 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건파이트 선수 오로로 강력한 모습 보여줬고 알렉스를 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뭐 합당한 매치업이 나오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근데 오로로 이 정도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알렉스를 써야 될 매치업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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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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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재밌긴 재밌어요 저렇게 몰입이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간다 치고 나간다 치고 나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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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딸 간다 왜 딸이죠? 웃음애라서? 간다 간다 야 졸나 빨리 터졌어 간다 간다 야 됐다 됐다 간다 간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너무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자 신보리 루돌프 간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다음 경기 아이쿠 선수와 도요노 김치 선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봤던 거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먹을 수 있는 매운 음식이 신라면 급인데 다른 후기를 보니 불패 순살에 너무 매운 느낌을 잘 설명해 주셔서 먹어보지 못한 쓰리라차치 치킨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후기죠? 예 이게 제가 먹은 게 아니라요 그 사우라비스가 기프티콘을 뿌린 치킨 후기입니다 그렇죠 예예 방금 잘 안 들렸는데 뭐라고 하면서 웃었죠? 아 이게 후기를 올려주셨는데 많이 맵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직접 거기 리플에다가 많이 매운 것 같아서 저는 안 먹겠습니다 라고 썼거든요 하하하하하하 아 그렇죠 매운 거를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이제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아이쿠 선수와 두유노 김치 선수 일단 코디도 보입니다 두유노 김치 아이쿠 선수가 FS 아이쿠 네 요 아이디가 맞을텐데 네 FS 언더바늘 아니겠죠? 음 그렇죠 예 초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쿠 망원동 가상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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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오늘 확률이 좀 높네요 왜죠? 네 오늘 확률이 좀 높긴 해서 어 마지막까지 함께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왜죠?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유노 김치 선수와 아이쿠 선수의 다음 경기 준비되어 있고요 예 지금 보니까 아이쿠 선수가 오늘 무려 2타바시 장기 에프 선수를 꺾고 아니 예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있다 일단은 두 선수 다 승자 중인거죠 지금까지 방송 경기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오늘 대단한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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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아네요 두유노 김치 선수는 버디를 골랐어요 자 아이쿠 선수의 루시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사실 이 대전은요 네 아버지 대전이거든요 음 두 선수 모두 다 네 가정이 있고요 그렇죠 네 강발 점프 강발 중단 한번 찍어보고 있는 두유노 김치 아 점프로 계속 접근해 봤는데 네 크러쉬 카운터를 허용하고 있는 아이쿠 오 좋은데요 굉장히 좋은 반응이요 리액션 아 하지만 암어로 받아버리고 깡통 트리거 그러나 중소음부터 트리거 켜주고 있는 아이쿠 일단 상대를 눕혀놓고 시작 생각을 하겠다 네 아 그렇죠 트리거 상태인 거를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이런 상황 네 동발 빠이야 아 지금 계속적으로 트리거를 활용해주면서 네 두유노 김치 선수의 장점이죠 굉장히 좀 과감한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 거리가 약간은 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킬링헤드 바로 잡아버리면서 두유노 김치 선수가 첫번째 라운드 먼저 가져옵니다 두유노 김치가 저런 상황을 되게 잘 봐요 대시로 상대의 점프 공격을 흘리면서 그 착취 프레임에 이제 킬링헤드 같은 커뮤니 잡기를 시도하는 모습 좋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프레임에서 질러버리고 있는 아이쿠 점프 잘 뛰었어요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뛸 수 있죠 그럼선 잡기는 풀어주고요 슬라이딩 한번 아 지금 암어로 그냥 쪽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요런 공격들은 조금 피해야 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깡통 튕겨주고요 자 깡통이 튕겨지고 있습니다 더지고 조심해야됩니다 예 깡통 날아갔고요 한번 더 슬슬 그렇죠 역가드 아이 점프 잡기낚시 제대로 걸렸고 콤보 연결 아이쿠 양발중손 여기서 콤보 연결했으면 마무리인데 그렇죠 살짝 아쉽게 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자 풀 자 체력이 없습니다 두유노 김치 네 아 방금도 사실 굉장히 아쉬운 타이밍인데 중발 이건 근데 두유노 김치 선수한테 뭔가 여지를 주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아직 아직 시프트 여지를 주면 안 돼요 두유노 김치에게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 될 라이쿠입니다 10초 하단 마무리 세사슬 마무리 버디가 트리거를 트리거2를 발동한 상태에서는 저렇게 먼 거리에서도 하단 공격을 시도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게 맞거든요 근데 버디 트리거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리고 세사슬 또 길고요 그렇죠 네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 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미퍼네쉬 네 두유노 김치 장쿠 한번 모아줬죠 자 이제는 읽히고 있네요 애플사에쿠 네 던지고 살짝 거리우지 두유노 김치 선수 또 이제 깡통을 깔거나 바나나를 깔고 공격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트리거 잡히락실 잡히락실 그렇죠 이럴때 좀 확실히 때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 약 공격이 중간에 타겟이 들어가가지고 데미지가 크게 나오진 않는 상황이었고요 네 약발이 왜 살짝 멈춰있었는데 바로 잡기를 눌러버리고 있는 두유노 김치 어? 두 잡기 아이쿠 여기에서 구석을 몰아넣고 충분히 이득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루시아도 중장거리에서 아 트리거를 켤 줄 알고 기다렸나요 아이쿠 아우 여기에서는 콤보 드랍이라죠 아이쿠 선수 두유노 김치가 매치 포인트 살짝 아쉽게 됐네요 네 중장거리에서 아무래도 아이쿠 선수가 다루는 루시아 같은 경우에 그 다단히트 기술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버디의 암어기를 좀 뚫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강발 크러쉬 카운터 네 쉬프트로 살짝 피해주고 있는 두유노 김치 자 헛쳤지만 깡통 때문에 어어 힐 때려줘야죠 게이지 두개 세개 털었네요 그만큼 화면을 많이 밀어냈고요 네 어어? 왜 자 때려줘야 되는데 실패하지만 오히려 좋아 우선권 아이쿠 선수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트리거 아이 밀고 있어요 이러면 트리거 또 켜지고 깡통에다가 쇠사슬 중단 쇠사슬 조심해야돼요 듀도 김치에 승기 세트 스코어 2대0 쇠사슬하면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요 어떤 장면이죠? 어이 쇠사슬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거에요 그런 대사가 있었죠 어이 쇠사슬 명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작이죠 저는 뭐 몇 번 봤는지 모르겠어요 다 외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이쿠 선수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자 근데 너무 혼란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나왔고 네 그 듀노 김치 선수의 그 깡통을 그 심리를 초반에는 안 당했지만 결국에는 좀 말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서 아쉬웠습니다 어 확실히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쿠 선수가 조금 더 힘들 수는 있어요 아 그렇죠 힘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육아를 하신 지 더 오래 되셨고 네 하다보니까 자 또 도네이션이 들어와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스님 두근두근 두근두근 도시도 없이 대신해 갑자기 왜 감사합니다 한글과 일본어를 섞어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감사합니다 정의힘 정의힘 정의가 어딨죠 이 게임에 아 아 이거 왜 미스가 났을까 아 이때 그 일본 에보 에보 보내주는 그 2GC 악케이드라는 토너먼트에 제가 출전을 했는데 상당히 아쉬운 장면이었죠 이것도 데미지 계산을 잘못하긴 했는데 그리고 롬팩 형상이 저를 굉장히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월 대회 장면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지만 상당히 많은 Gefühl 더 큰 게임을 해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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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홈런 자 다음 경기 자베스와 리자드가 이달이고 있습니다 아 자베스 선수와 아 아 윤자베스가 아니라 그냥 자베스 아 흘 자베스 선수 그렇죠 자베스와 리자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클로우와 8K의 대결이다라는 부분들이랑 그리고 이제 이 파일럿들의 실력이 또 평범치 않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모아지네요 사실 8K가 어느 순간부터 좀 괜찮은 캐릭터다 할만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는 있는데 온라인으로 인해서는 조금 보기 힘든 캐릭터였습니다 일단 기본기를 내밀어주면서 서로 길쭉한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벌려놓고 싸우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리자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점포벽을 허용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대신 8K는 대공기를 가지고 있고요 강발대공 보면은 쉬워 보일 수 있지만 클로우의 강발대공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워낙 느리기도 하고요 중선 한번 휠리러봤던 리자드 버스타플로 아 잡기 낚시 걸어봤는데 자베스 침착합니다 걸리지 않았어요 같이 맞고요 잡기를 연결해주고 있는 자베스 히트 확인을 해서 트리거를 켤려는 자베스 선수의 움직임입니다 강수 자 이거는 트리거 쉐이까지 이거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데미지 날 것 같은데요 충분히 나옵니다 아 그 리자드 선수가 확실히 빠른 걸음으로 네 그 상대가 공중싸를 할 때 걸어가서 확정을 만드는 착지 경쟁을 놀이는 아주 아름다운 무빙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자베스 선수 케이지는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활용을 해줘야 될 거거든요 5대공 잡기 강수 같이 맞고 근데 팔케의 슈나이더 대공도 같이 맞게 되면 팔케가 손해보는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강수 강수 게이자는 풀고요 샷건 당겨주고 슬라이딩 사이코 슈나이더 위험한 시도였지만 성공했습니다 왔어요 트리거 히트하기 막아줘야 되고요 지금 클로우와 가면까지 다 떨어진 상태 다 날라갔죠 박사사리들이 다 떨어졌어요 트리거 여기서 뭔가 역전의 빌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리자 선수 대공 자베스의 승리입니다 슈나이더로 대공 성공 자베스 선수가 거리를 잘 보고 슈나이더를 내밀었고 공점프를 해서 슈나이더를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손 압박 유리프 공격으로 압박을 해봤고요 이렇게 되면은 구석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리자드 선수 네 정말로 잡기는 확실히 안 걸려줍니다 자베스 선수 트리거 켜주고 있는 리자드입니다 지금 강선 거리에서 자베스 선수가 정말 도요타를 잘 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조미 쓰면 자베스 선수의 EX-2 다 찼고요 어 이거 CA도 들어가면은 빅 데미지 들어오는데요 클로우 가면이 마무리 자베스 세트스코 1대5를 앞서가고 있는 자베스입니다 C 판단이 정말 좋았고 클로우가 맞을 때 맞다가 가면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클로우 플레이어로서 가장 억울한 상황일 수가 있어요 보통 CA를 맞다가 가면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데미지를 더 입거든요 데미지도 올라가긴 하지만 네 자신의 데미지도 올라가지만 맞는 데미지도 높아지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중공격 가도 정말 잘했습니다만 잡기까지는 허용합니다 한번 긁어주고요 자 확정이었지만 거리가 꽤 머네요 중승 트라이스로 좀 긁어주고 부기 스킬 깔아놨어요 터지는 거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제자리 점프도 이제 슈나이더로 대응을 해주고 있는 자베스 아 저 기술이 좋아요 네 게이지를 쓰면서 공중사에서 어느 정도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트리거 리버설로 밉니다 지금 또 클로우 또 떨어졌죠 여기서 트리거가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홍보를 넣어주면서 데미지를 넣어주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점프 공격 허용합니다 이러면 어려워지죠 게이지 하나 써주면서 그 속으로 몰고 있는 자베스 마무리는 안됐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잡기낚시 성공 자베스의 매치 포인트 자베스에 취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엎드렸어 기자들이 게이지 3개 거의 다 쳤거든요 공복하는 구석인가 osekan 자베스 오우 문화 공 complex 백 sandy 교제 형 리버 neatly 로래섬 승 서베스 시 Lloyd 서로 한 대씩 주고받고 하지만 클로우는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자베스 선수 진짜 플레이 꼼꼼하네요 놓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 위퍼니쉬 완벽했어요 이러면은 데미지가 꽤 많이 들어가요 트리거가 있긴 하지만 네 트리거를 한 번 더 발동해야 되는 리자 선수 좋습니다 점프 강발 강손 2X 슈라이더 때문에 지금 압박을 중간중간에 끊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리자 선수 네 타겟은 막혔고 강손 주입이었어요 잘 낚았는데 이러면 대게이지를 쏴주면서 자베스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0 승리 가져갑니다 자베스 정말 잘하네요 아 플레이가 일단은 뭔가 미스하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승자조에 남아있는 한국 선수가 드노 김채 선수밖에 안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어 이거를 좀 봐야겠습니다 네 와우 자 일단 다음 경기 준비하기 전에 에... 또 이제 도네이션 들어온 게 있어서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린드 로즈 아쿠아 선수죠 네 최근에 로즈를 많이 하더라구요 아... 좋은 콤보네요 아쿠아 선수가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4때도 했었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라트 플레이어였어요 감사합니다 아... 굉장히 어려운 도네를 또 보내주셨네요 마누라 몰래 보내는 도네로 아... 그래서 말씀이 없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도네이션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꼬챙이의 슬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 8, 9 여기서부터 3프레임 동안 유지 돼요 1, 2, 3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공격한 타이밍은 안 틀렸어 이게 말이 돼? 난 잘못되지 않았다 이거는 100% 맞아야 되는 건데 이게 히트박스가 굴어가지고 안 맞네 와... 어떻게든지 이거 히트박스가 굴어서 안 맞은 것 같아요 캐릭터가 역으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 어... 방금 장면은 좀 신기하네요 어... 거 좀... 야... 그리고 여기서 CA 한번 쓰는데 야... 이게 안 맞는다고? 이렇게 가까운데 쓰면 안 되겠다 이거 여기에선가 그렇죠 아니... 진짜 가깝잖아 이게 가드가 안 돼 어... 참... 제 생각에는 이게 원래 이렇게까지 복귀를 안 하시는데 상대가 저스트포그님이라서 아... 아... 인정할 수 없다 네... 저스트포그님이라서 오히려 약간 더 분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사실은 내가 이긴 거다 네 음... 그럴 수 있죠 좋습니다 네... 좋은 영상 자료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현재까지 44,400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네이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 여러분들이 도네이션 해 주신 금액은 다음 온라인 오류 상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네 오늘은 총 48만 원에 상금이 걸려 있고요 다음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파이트와 우즈라예요 우즈라 선수가 우즈라 지금 어떤 캐릭터를 꺼낼지 예상이 좀 어렵네요 네 워낙 다양한 캐릭터를 쓰는 선수라서 우즈라 뭐... 류도 가능하고 네 아 류 세트 스코어가 초기화가 좀 돼야 될 것 같군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역시 류였습니다 우즈라 선수가 원래는 근본 류예요 맞습니다 네 근본 류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와 류의 대결이 됐는데 우즈라 선수가 루크를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다가 네네 그 류도 또 이제 좀 사용을 해볼 요량인 것 같습니다 아 시만 수도는 도왔습니다 자 용권 선풍가까지 넣어주고 있는 우즈라 약손 아 강발이죠 좀 모션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확정방법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자 일단은 자풀 잘 몰아넣고 있어요 우즈라 선수 가동권 그런데 문제는 시행까지 야 이거 시행까지 넣어줄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게이지를 아끼겠다 안 넣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거는 많이 안 돼요 상대를 건파이트입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두 번 정도 마무리 시킬 수 있는 찬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공중용권 맞췄을 때도 그렇고요 야 이게 또 그 오로가 트리거를 키면은 콤보도 길고 네 데미지도 크거든요 맞습니다 자 일단 뛰어넘었고요 오로 강발 이 포니시를 좀 강발로 많이 해주는 느낌이에요 어 그런데 우즈라 선수가 확실히 반응이 빨라요 지금 네 바동권 EX 바동권 넣어주면서 일단은 그 중거리 교전에서는 우즈라 선수가 좀 압도적이에요 네 그런 모습 이런 식으로 장풍을 최대한 활용해주면서 과감하게 들어가는데요 리버털 땡기는 거 봤죠 네 아 잠깐 콤보를 허용했는데 마무리는 당연히 안되니까 네 이게 2번 한 번은 안되고 이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CA가 있는 이 다음 콤보인데 그렇죠 약손 약손 약발 리버털을 밀 수 밖에 없었던 우즈라에요 시간을 벌고 싶었고요 예 서루씨에 있기 때문에 게이지 하나 써주면서 우즈라 선수 결국에는 경제 안자중발을 굉장히 늦게 캔슬했기 때문에 히트 확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좋은 반응입니다 좋은 리액션 바동권 다시 한 번 네 몸으로 미는 형태의 푸싱이 우즈라 선수한테 잘 안먹히네요 네 와 이것도 다 대응을 해준다고요 우즈라 역가드 오히려 정직한 역가드 점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즈라 자리를 좀 쉽게 바꿔준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안자강발 유퍼레시는 정말 정확하고요 건파이트 선수 트레거 타이밍 아직 그렇게까지 늦은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데미지 뽑고 다음에 CA 콤보를 넣을 수 있으면은 충분히 역전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선 히트 확인 CA 같은 걸로도 마무리 질 수 있는 상황이 맞죠? 네 거기다가 이제 트레이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거리 약손 약손 자 이거 트레거 켜져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했었어야 됐고 결과적으로는 우즈라 선수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우즈라 이미 트레거 발동 중이었기 때문에 건파이트 선수가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라운드 1 화이트 하덤권 자 강바로 쐈지만 어어? 방금은 약간 미스에요 네 서로 엇갈렸고요 그리고 우즈라 선수가 안자강발 너무 많이 쓰는데요 안자강발 척축률이라든가 스피니쉬로 약간 가히강발처럼 활용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우즈라 선수의 플레이는 어떻게 보면 서드가 생각나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긴 합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베리굿이죠 네 여기서 잘 때리면은 마무리가 까지 아니더라도 조금은 남을 수 밖에 없는 체력이고요 이게 다음 상황 볼 수 있습니다 약발! 건파이트가 라운드로 아주 체력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거리가 어느정도 있었는데 잡기를 너무 쉽게 튼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우즈라 선수 지금 더 세게 때리네요 이제는 그만 뛰라고 2단점으로 네 높이에 따라서 강발까지 강발 다음에 강발 추가로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 선택하기 어려워요 예 자 중거리 점프 통했습니다 어 게이지 하나 쓰고 질러주고 있는 건파이트 나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지만 이거 왔어요 구석까지 갈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자 리셋! 리셋이 안 통했어요 시프트 때문에 우즈라 선수가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시프트만 한 번씩 발동을 해주고 브레이크까지 이번엔 씁니다 완전 안전한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우즈라 선수가 파동권으로 마무리 우즈라 매치 포인트입니다 우즈라 선수의 지금 움직임을 보면 어떻게 해야지 오로를 상대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움직임이다 그리고 류답게 하고 있죠 네 네 중반 파동권으로 결제 확실히 퍼니쉬를 주로 노려주고 있네요 우즈라 선수 파동권 다시 한 번 게이지 하나 써서요 네 아 중공격을 중공격으로 점프 타이밍 너무 좋았고 리버설로 밀어주고 있는 우즈라 선수 중반 리투 확인 우즈라 선수 압박을 하면서도 계속 상대의 무적기에 대해서 경계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파동권 넣어주고 있는 우즈라 어어 이야 추가타 아주 알뜰하게 잘 때려줄래요 그러니까요 점프 멀다고 생각했는데 제자리점프 충손이라 좀 확신을 갖지 않으면 때릴 수 없는 콤보죠 맞습니다 잘못 때렸다가 괜히 큰일 날쳤으니까 네 자 우선수 다 지금 데미지 포텐셜을 충분합니다 대공은 좀 배제를 많이 했어요 두 선수가 지금 네 그리고 우즈라는 어떻게 보면 트리거를 포기한 겁니다 서로 교환을 해준거죠 브이게이지를 그렇죠 아 이거는 우즈라 선수 실수인가요 근데 만약에 다 때렸어도 CA까지 쓰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네 약 어어 아직 자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거든요 자 리버설 있습니다 아 그런데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거 어떻게 때립니까 우즈라 약속 건파이트 세트스코 1대1 결과적으로는 CA와 리버설을 교환을 해주면서 네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끌었고 맞습니다 네 그 이후에 건파이트의 좋은 판단으로 세트스코 1대1 마지막 세트로 향하는 두 선수입니다 그리고 건파이트 선수 방어가 마지막에 좋았던게 우즈라 선수는 어쨌든 잡기 낚시를 통해서 한번 크게 때려야지 사실 마무리 시킬 수 있는 체력이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파이트 선수가 그걸 눈치채고 약속으로 잘 끌었죠 콤보 들어갑니다 리포트기 지금 끝거리에서 참 잘 좋은 망았습니다 트리거 컸어요 네 약속 충성 오우 아파요 정말 아프거든요 네 1심이 진짜 아프기 때문에 이거 트리거도 별 소득 없이 오오오 소득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점프 여기에서 건조내고 있는 건파이트입니다 매치포인트 건파이트 설계가 좋은데요 건파이트 약속 약속 저쪽 방공격부터 위에 거기다 구석까지 어느 정도 기본기를 보고 지른 듯한 느낌이 있어요 결국에 맞게 되면 자기 턴이 또 안 오기 때문에 네 맞았습니다 약속 약속 약발 콤볼 계열 좋고 강발로 일단은 구석을 빠져나오고 있는 우즈라입니다 우즈라 우즈라 아 EX 게이지 써서 건파이트 선수 빠져나왔어요 건파이트 선수가 지금 게이지가 나 우즈라 선수 모든 게이지가 다 있는 상황 좀 세게 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즈라 선수 이 정도 체력 사실 유는 마무리 시킬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정말 세게 맞으면 네 갈 수도 있는 HP이기 때문에 기회 포착이 중요한데요 우즈라 우즈라 자 일단 일심시 이거 데미지가 박살납니다 데미지 충분히 나오는 콤보입니다 네 이게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자 우즈라 선수 마지막 라운드까지 끌고 갔고요 우즈라 선수 중공격 보고 이제 중손 내미는 그런 플레이는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계속 시도는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파도권 약손부터 캐치해주고 있는 우즈라예요 아 이렇게 된다면 너무 어려워지는데요 건파이트 이거는 데미지가 충분히 나옵니다 류예요 우즈라의 승리 세트스코어 2대1입니다 류는 사실 이 정도는 오버킬이라고 볼 수 있죠 류한테는 아 류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우즈라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건파이트 선수 승자조로 잘 올라오다가 일단 한번 막혔는데요 6월트의 장밍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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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 그렇죠 2hd 3 플로 Kız 사이클 크라슈 기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경기는요. 야나이야나이카이 선수와 두유노김치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나이야나이카이 그리고 두유노김치. 야나이 선수도 일단은 쥐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그렇죠. 두유노김치 선수 쥐를 상대로 어떤 캐릭터를 보여줄지 이번 토너먼트 보니까 버디를 계속 사용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편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나이야나이카이 그리고 상대는 두유노김치입니다. 야나이야나이카이 그리고 두유노김치 선수의 다음 경기 준비됐습니다. 버디와 G로 나왔고요.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나이야나이카이 선수가 V스킬 2에다 트리거 2에요. 음... 2,2? 네.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체력적으로는 지금 전제 싸움에서 서로 비슷합니다. 점프 공격 네. 오바에서 2에 선 더 헷갈리는 거 잘 풀어줬고요. 두유노김치 이게 V스킬 스톡하면은 또 골치 아픕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오우 팡 팡 팡 블루벤져 대응 안 됐고 튀거 있습니다. 두유노김치 약선을 끌어주는 부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언제든지 켤 수 있는 두유노김치 선수요? 지가 지구력을 모으게 되면은 사실 버티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장풍 뚫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아무래도요. 그래서 구석에 몰리면은 안 되는 게 맞는데 게다가 트리거 2는 약간 좀 많이 장해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두유노김치의 심리에 야나이 선수가 약간 당황해서 맞은 것 같거든요. 아 이렇게 맞는 다음에 게이지 하나 쓰고요. 네. V스킬 모아주고 트리거는 아직 발동전. 하지만 두유노김치의 트리거 아직 있습니다. 리버서를 썼다는 건 트리거 포기인데 네. 아 이거 장풍 싸움 할 수 없어요. 네.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네. 약간 버티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 야나이 야나이 카이 선수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 문워크 하다가 점프! 네. 지금 시간이 아 잡혀주죠 이런 거는 아 잡혀도 네. 사실은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나이 야나이 카이 선수가 정말 잘 버텼습니다. 일단은 두유노김치 선수 입장에서는 지구력을 못 모으게 차단을 하는 게 최선거지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어느새 다 모이긴 했습니다. 이게 또 지구력에다가 V스킬 스톡에다가 어디가 못 오게 지금 철옹성처럼 뭐 전부 다 쳐내고 있거든요. 네. 이거 스턴까지 지구직전 아 마무리 시키면서 야나이 야나이 카이 선수가 첫 번째 세트 먼저 가져옵니다. 야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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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 아주 깔끔한 경기력. 지금 보면은 네. 트리거 2는 구경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캐릭터를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된다면 뭐 두유노김치 선수가 자랑하는 다른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많죠. 코디 뭐 혼다 뭐 루크 네. 등등등등 다양한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두유노김치 선수입니다. 생각해볼 만한 카드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두유노김치 선수가 일단 캐릭터를 좀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버디가 구석에 몰리면 힘들다는 거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한번 트라이를 해본 것 같고요. 사실 근데 그전에 야나이 선수의 운영 자체가 굉장히 좋고 뚫고 들어가니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네네. 공격 기회를 잡지 못했던 아 역시 혼다군요. 그러니까 약간 변수 창출을 위한 픽이로 보여집니다. 근데 두유노김치 선수 혼다 몇 번 이제 심리에 휘말리면은 정신이 멍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네. V스킬 스톡하다가 바로가 잡거든요. 바로 실수. 방금 확정은 좀 아쉽죠? 잠깐. 이번에는 두유노김치 V스킬 모았습니다. 리퍼리시. 모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뻔뻔한 거리 아니었나요 방금은? 자 강발. 그러니까 이런 거 보여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뭔가 할 수 있는 후렴트가 있다면 네. 약손 중소. 트위스킬. 아 대공. 아 대공이. 완벽하거든요. 야라이야라이카이. 자 이거 못 움직입니다. 혼다도 마찬가지로 구석에 몰리게 되면은 저런 장포를 줄기가 어려워요. 이 거리를 좁히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 거리 자체가 네.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야라이야라이카이 선수의 매치 포인트. 위치 아이 파트. 컴맨드 잡기를 쓸 수 있는 거리가 되면은 좀 많이 시도를 해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점프 잘 뛰었고요. 엑스 백관이 지금 끊긴 걸로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든 좀 뚫고 들어가고 싶은데 장풍이 오히려 더 괴롭히고 있죠 어디전보다 혼다에게 훨씬 더 괴롭죠 저 장풍이 그래서 혼다 입장에서는 이 매치에서 구석에 절대 몰리면 안됩니다 푸직점프 구석 같은 경우도 해기가 더 어려워요 자 백관 트레이드 됐고 리머슬 자 브스킬은 일단 모았는데요 여기에서 트윈킥으로 콤보 연결 야나이 야나이 카이 이게 위험 이렇게 되면 위험해요 잡았어요 뭔가 해볼 수 있다면 근데 뭐 플러스 프레임이 나오면 여지없이 밀어내버리네요 맞습니다 야나이 선수 중거리에서 지금 게이지 그대로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브이스킬 스톡 할 때는 무조건 언더나 오버 오기 때문에 네 지금 브이스킬 스톡도 어렵고요 대공 커트 완벽합니다 야나이 야나이 카이 다음 라운드 갑니다 무엇보다 답답해서 한 번씩 점프를 뛴 타이밍에 야나이 선수가 전혀 그 타이밍에 장풍을 한 번밖에 안 써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공을 깔끔하게 쳐낼 수가 있었고요 두 손 두 발이 다 묶였네요 네 방금 같은 경우에 대처 너무 좋고 기본적으로 야나이 선수의 플레이가 이제 깔끔했다 그렇습니다 라는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74회차 시청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중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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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온라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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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지휘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인터뷰 때에도 100점 이바가 있는데 최근에 거의 쥐로 게임을 하더라구요? 어? 약손으로 확정 확실히 때려주고 있는 자베스 선수 아 대공 착실합니다 예 점프할 것 같아요 언더 기습 언더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자베스에게? 추나이가 100%구요 V 스킬 대공 좋구요 약간 역가드가 치기 애매하니까 V 스킬로 오히려 대... 아 헤이! 아 타이밍 너무 좋은데요? 자 밀러 붙입니다 미타바시 아 이번엔 언더가 통했어요 이러면은 또 데미지를 많이 줄 수 있고 후 상황도 좋게 만들어 갈 수도 있겠죠? 트리거가 없기 때문에 대륙퉁당 불가능이었는데 이거 마무리 질 수도 있어요 트리거 착! 착! 자베스 지금 8강 패자조입니다 여기서 패배하게 되면은 다음 경기는 없습니다 네 점프 한번 실작 뛰어봤던 자베스 게이자는 쓰면서 아 이거 프레임 탭 다 들어가고 스턴까지 자 이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힘든 기가 누적됐고 이타바시장기 F에 G라면 버텨낼 수가 없네요 네 퍼펙트 케이오 만들어내면서 자베스 가 첫 번째 세트 먼저 가져갑니다 태세전환이 굉장히 빠르네요 눈치채기 전에 이미 중계를 오래 했잖아요 저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슨 얘기가 나올까 잠깐 기다리는 0점 몇 초 사이에 콤보가 이어지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베스 선수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아 이거 혹정 반격 삭실하게 때려주고 있고요 자베스 예 자 파니쉬 지금 이타바시 선수의 문제가 지구력이 전혀 보이질 않고 있는 것도 있고 아아 저기 강기목이기 때문에 네 늦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안 치죠 이제 예 가드를 선택하고 있고요 강선 특수기를 대공을 치면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좀 선택하기가 어렵죠 점 강선 타이밍은 좋았지만 약선 주입 자 트리거 켜주고 있는 이타바시 선기이프 일단 스피링킥으로 브이게이지 살짝 왔어요 바이아 자 오버 언더 스피링킥까지 어우 약발이 뭔지 내밀어요 자베스인가 자 이거 트리거 이거 CA도 있어요 마무리가 아슬아슬한데요 하지만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이거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웬만하면 그쵸 아 그렇죠 네 자베스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게이지를 아끼지 않고 라운드를 따내는데 모두 투자를 했습니다 점프고격 중순 중발 저 약선 주입이 잘 먹히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바꿔 얘기하면은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거리 싸움에서 일단 뒤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것만 참깨도 풀어주고요 트리거도 기타 확인해서 터주고 있는 자베스 자 뒤잡기로 이러면은 또 어려워지는데요 나와야 되는데요 나와야 되는데요 이타바시장게프 일단 게이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점프 약발 플리프레임 점프 참아내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이타바시장게프 CA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베스도 CA가 있고 안 돼요 슈라이더 마무리 자베스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자베스 너무 깔끔한데요 이거 자베스 네 다음 라운드 가는 자베스입니다 야 근데 이타바시 선수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MMKLP 선수와 토니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니 선수 파이터 아이디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니 PC 네 온라인 여름 많이 자주 나왔던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네 카린 사용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월드의 장면모음 네번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et's go chat Let's go chat Let's go chat I believe 많은 분들이 염만하는 마코토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Let's go chat 안나오죠 잠깐 That's not authority That's not authority Yes Let's go 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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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한 번 걸리면 자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 중에 이제 토니 선수가 얼마 전에 프로 라이센스를 획득을 해서 아 기가 막혀요 네 사실 지난 온라인어리어 우승했던 시토네 선수도 네 프로 라이센스를 획득을 하면서 그렇죠 어 약간 온라인어리어가 프로로 가는 등용문이 아니냐 아 그러니까요 거쳐야 되는 관문이 아니냐 좀 신기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프로 선수가 되는 걸 보면은 참 신기해요 자 MMKP 그리고 토니 선수입니다 장군 그리고 카린이에요 지금 이제 한국 선수가 몇 명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어깨가 좀 무겁네요 자 경기해보겠습니다 MMKP의 장군 그리고 토니 선수 중에 카린입니다 자 눈가리투 확인해주고 있는 토니 네 강바람 아 저 선수 중선이 굉장히 웃었거든요 주입으로 들어갔죠 네 잡기 양발 어 이거 퍼펙트 KO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리셋 퍼펙트 KO를 만들고 싶은 토니 허용하지 않고 있는 MMKP 일단 장군이니까 그렇게 몰아두고 EXR 선포 한번 조심을 하면은 아 그러네요 안자 강순 반응을 했을 때 네 상대 캐릭터가 반대쪽으로 상당히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일단 게이지가 있는 상황에서의 장군의 압박 능력은 나쁘지 않아요 네 자 뭔가 닿지 않는 거리에서 퍼니시를 노려주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맞습니다 아 중립으로 지금 잡기 낚시를 걸어봤지만 통하지는 않았어요 자 EX 리프레스 같은 걸 지금 토니 선수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점프를 뛰어들고 있는 거고요 약발 리프레스 EX 블라스터 지고 트리거 트리거를 키기 위한 행동이었죠 네 EX 무증각에서도 트리거가 발성이 됩니다 예 X 유리프레임이니까 약발 블라스트 네 침착하게 잘 운영하고 있고 리셋 통하지 않았고요 잘 막아주고 있어요 네 중단으로 중단을 막게 되면 이후에 콤보가 들어가서 위험하죠 부담기로 연결 자 낚아보려고 했지만 거리가 멀었습니다 네 역가드 어 게이지 하나 쓰면서 부담으로 보내고 있는 토니에요 어 약발로 잘 끌어졌고 와 점프 약선 MMNKLP 라운드 하나 줍니다 일단 토니 선수가 그 역가드로 좀 대응하기 어려운 거리에서 점프를 자주 뜬다는 걸 MMNKLP 선수에서 눈치를 챘어요 강손 블라스트 네 살짝살짝 막아주면서 지금 거리 벌리고 있거든요 네 아 공대공 실패했고요 아무래도 장군은 확실히 대공 커트가 매끄럽지 못하죠 네 자 기다려줬고 X까지 히트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지금 MMNKLP 단단하게 운영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맞고 공중에서 함대에 맞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안자 강손 크러쉬 카운터였지만 강손으로 건져내고 있는 MMNKLP 자 EX500 대공 맞았지만 여기까지는 체력 비슷하게 가져가는 투 선수 이거 MMNKLP 선수가 트리거는 있기 때문에 네 블라스트 자 이쪽도 트리거 약발 뒤잡기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허용해도 괜찮은데 이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헤드프레스 약발 블라스트 비벼주면서 MMMNKLP 첫 번째 세트 먼저 가져옵니다 기본기를 가드를 하고 확실한 분리 프레임이었는데 약발 블라스트로 저항을 해주는 MMMNKLP 선수였습니다 MMMNKLP 토니 선수가 혹시 다른 캐릭터가 있나요? 뭐 트리거를 바꿀 수도 있고요 사실 토니 선수가 카린 외에 다른 캐릭터를 하는 건 온라인 워니어에서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볼 수가 없죠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MMNKLP와 토니 선수의 경기 첫 번째 라운드에는 MMMNKLP 선수가 구석에 몰리면서 좀 허무하게 라운드를 내줬지만 이후 대응에 상대 점프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게임을 잘 이끌어갔습니다 네 토니 선수 일단 코스튬을 바꾼 건 확실하고요 코스튬 중요하죠 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MMMNKLP 선수가 세트 스포일즈용 앞서가고 있는 상황 네 상순 플라스트로 중발 건드려주고 있는 토니 MMMNKLP 선수 와 히트 확인이죠 방금은 아 정가드 아 정가드 네 MMMNK 비턴스가 지금 플레이를 굉장히 잘 꼬아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아 코스 카운터 안 났어요 다행입니다 여기서 이게 약간 요런 느낌인데 와 차곡차곡 데미지 쌓아주고 있고요 살짝 아쉽지만 어찌백동간에 MMMNK 비턴스가 현재까지 유리한 거는 맞아요 자 그런데 슈프트를 차라리 안 쓰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리버설로 잘 밀어냈고 중발 마무리 시켜주면서 매치 포인트가 들어가고 있는 MMMNKLP 토니 선수가 이번 라운드 이전 라운드에는 트리거도 발동을 못했습니다 반대로 넘어가는 공격을 토니 선수가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MMMNKLP 선수가 점프로 나가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헤드프레스라던가 좀 점프를 공중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기술들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오 방금도 위퍼리 제대로 돌아가 버렸고 EXR 선파 살짝 기다려주는 듯 했는데 네 사용을 했습니다 오 이렇게 된다면 예측을 한 거죠 MMMNKLP 선수도 방금도 거리 조절이 굉장히 좋았고요 MMMNKLP 네 중발 자 이렇게 되면 토니 선수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네 아 약발 잘 끊어요 아 MMMNKLP 선수가 지금 모든 걸 대응하고 있습니다 심리에서 완벽하게 앞서 갔는데 잡기 아 리버설 안전해요 안전해요 데밀 리버스 잡기 심리로 자 잡기 낚시 안 걸렸습니다 안 당해줍니다 EX 디프레스로 밀고 있는 MMMNKLP 구석 탈출 구인게이지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리버설도 선택할 수 있고요 이제는 맞습니다 기본기 한방 싸움 자 중발 무리할 필요가 없는데요 MMMNKLP 이제 그렇죠 결국엔 무리할 필요가 없죠 디프레스로 한 번 정도는 들어가 줄 수 있지만 점프 공격에 맞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쉬프트 쉬프트를 맞다뇨 자 아 EX 절 선파까지 안 받았습니다 시간은 MMMNKLP의 편이에요 지금 아니 뚫고 들어갔어요 토니 아까는 완벽하게 예상을 해서 점프로 대응을 해줬는데 아 토니 선수의 게이지를 못 봤던 걸까요 자 거리해주고 있는 스페인 트랩으로 밀어붙이는 토니 잡기로 연결해주고 있는 토니입니다 안 잡아서 크러쉬 카운터를 노린 행동이었는데 그래도 MMMNKLP 잘 밀어냈습니다 대쉬 항손 예 예 예 스페인 트랩으로 밀고 있는 MMMNKLP 선수고요 자 소 카운터였지만 총선 연결 안 됐습니다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 예 자 토니 선수 아까 EX 무지각을 활용해서 트리거를 타는 모습을 몇 번 보여줬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해 줄 필요가 있고요 기잡기로 연결 약간의 흐름이 약간의 흐름이 토니 선수에게 넘어간 것만 같은 공기 들 수밖에 없는 장면이거든요 그래도 아직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 심리 괜찮아요 MMMNKLP 자리 바꾸면서 잘 나왔고요 블라스트 선택 너무 좋았는데요 게이지는 없지만 트리거를 입고 중순 블라스트 바브리 MMMNKLP 결국 승리를 가져옵니다 세트 스코어 2대0 MMMNKLP 선수가 좀 잘 쓰이지 않는 심리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착했어요 그리고 카린의 허점들을 약발이나 약선으로 정말 잘 커트를 해줬고 토니 선수가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네 본인이 충분히 나는 알고 있다 인지를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토니 선수에게 계속적으로 주입을 했네요 무엇보다 홍련권 리셋 패턴을 대부분 끊어줬다는 게 네 어 정말 좋았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죠 자 다음 경기도 좀 기대가 됩니다 두유노 김치 선수와 자베스 선수죠 자베스 선수 두유노 김치와 자베스 오늘 자베스 선수 플레이가 너무 좋아서 사실은 좀 팔케라는 캐릭터가 어떤 거리 감각부터가 다른 캐릭터랑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질적이죠 네 그리고 이제 장풍을 날릴 때 팔케 같은 경우에 손에 모으고 있는 그런 게 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유노 김치 버디 그리고 자베스의 팔케입니다 버디도 중장거리 견제가 괜찮은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만나보죠 예 강손 일단 팔케 강공격을 방금 중선으로 퍼니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짧죠 강손 강손 아 근데 요거리가 네 그 굉장히 좀 어려운 거리거든요 어디한테도 맞습니다 하긴 강손 거리가 이게 약간 플로우를 상대할 때 버스터 플로우랑 비슷한데 네 아 완벽히 익혔어요 어 잠깐 약간 거리가 멀었고 트리거 발동 못합니다 쉬프트를 썼거든요 이러면은 무리하게 깡통을 던져야되는 상황이구요 저 강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무리 자베스 선수 첫번째 라운드 먼저 가져옵니다 자베스 자 팩돼스에서 어 깡통을 못봤나요? 약발약성 콘보는 좋거든요 자 자 거리 다시 벌려주고 예 상대 강공격 유도했던 것 같은데 자 트리거까지 발동하는 자베스 기가밋게 키네요 일단 허치는 공격이 별로 없어요 자베스 선수 예예 두유노 김치 그 특유의 플레이가 좀 살아나야되는데 일단 깡통을 깔아야지 그렇죠 두유노 김치는 뭔가 플레이가 사앉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완전 먼 거리에서 분리벤져 어 대공 퍼트 지금 강발 크라쉬 카운터 이후에 라운드 하나 잡아가고 있는 두유노 김치입니다 생각보다 여유롭게 라운드를 가져가는 두유노 김치 어느정도 이제 엎드려싸에 대한 대응은 또 보여줬잖아요 네 참 근데 이제 엎드려싸와 공중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것도 대공을 쳐버리네요 블루벤져 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대공을 치는거죠 예예 한 라운드 당해줬으면 됐다 트리거를 그냥 찍기 때문에 다베스 선수가 바로 캐치를 했는 모습이었고요 네 확정 상황이었습니다 땡기고 잡기 아 한번 더 땡겨주고 싶을텐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무리하면 안됩니다 두유노 김치 아 이렇게 된다면 빅 데미지 누적되는데요 두유노 김치 버틸 수 있습니까 정직한 잡기 풀어줬고요 100원 커트하기 어려운 상황 아 지금 데미지가 마무리 자베스 선수에 엎드려싸 첫번째 세트는 자베스입니다 견제하거나 공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두유노 김치 선수가 너무 많은 게이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후반에 데미지 포텐셜이 많이 사라져있는 상태였습니다 맞습니다 자베스 선수가 세트 스코어 1대0을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EX브레드 같은 걸 활용하기에도 지금 자베스 선수가 먼 거리에서 지금 존재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데미지 선수는 아머를 최대한 활용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V스킬도 교환이 좀 돼야 되는데 네 저 V스킬를 보고 깡통을 던지면 어 이런 거 잘 봤죠 직데미지 한 번 더 읽으면 마무리 시킬 수 있습니다 땡기고 자 안자 중소 대공 커트 시투드 브레이크 어 약간 엇갈렸거든 서로 네 하지만 자베스 선수도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지금 네 EX 게이지를 사용하기에 유도를 하더라도 일단 뛰어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거든요 강손이 교차하고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는 자베스인데요 아 아 잡아냈어요 이런 플레이는 어디가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유도 김치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자 중소되고 아 EX 게이지 하나 써서 자베스 선수 삐어내고 있는 유도 김치에요 유도 김치 선수의 어떤 공격이나 압박이 전부 지금 EX 게이지가 있을 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단 게이지 하나를 모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도요 노 김치 그렇죠 이런 약간 깡통을 떨어뜨려 놓고 하는 플레이가 네 도요 노 김치 선수의 기본적인 플레이라서 저런 시간을 좀 벌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엎드렸다 때문에 여의치 않고요 자베스 선수 경제를 노리고 있나요 일단 게이지 하나밖에 안 썼습니다 아 저 강손 거리가 진짜 무섭거든요 맞습니다 버니가 저 거리에서 딱히 비롯할 해법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EX 게이지가 필요한 거죠 아니면 암호가 필요하거나 마무리 크러쉬 카운터 확인하고 눌렀어요 자베스 선수 자베스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일단 두요 노 김치 선수의 게이지는 항상 이제 한 칸이나 그 밑으로 지금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게이지 사용량이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EX 브레드나 EX 브론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일단 깡통을 던질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뭔가 계속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 자베스 선수 EX 게이지 하나가 좀 소모가 됐습니다 와 방금 보고 반응한 건데 슈나이더에 걸렸고요 여기 스트리거 켜주고 있는 두요 노 김치 자 이러면 몰라요 데미지는 낼 수 있는 구간 아 공중점 공점이라뇨 트리거 여기서 대응 잘해야 돼요 EX 게이지 하나 있습니다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맞았고 잠깐 안 됐어요 너무 위험한데요 이러면 게이지 없어요 깡통 떨어뜨리고 여기에서 더 떨어뜨림 안돼요. 이제 깡통은 없어요. 비스켈 못써요. 이 자베스의 점프! 완벽하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유로김치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베스 선수가 두유로김치 누르고 다음 라운드 갑니다. 자,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선수는 MMLKLP 선수가 한 명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6월 대 장면보험 다섯번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J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버젤을 사용하면 그냥 버젤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버젤은 버젤은 버젤을 사용할 수 있어요. 버젤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당연히 버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 게임에도 콤보가 긴 게임입니다. 즐겁죠.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MBC3 이제 국내에서 그때도 스피릿제로가 톤업몬트를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때 발매 당시에 그때 이제 캐콩코리아 공인대회였는데 그때는 이제 캐콩코리아가 영업을 할 때라서 예.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자, MMMKLP 선수와 건파이트 선수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고요. MMMKLP 선수만이 남아있어요. 한국 선수가 전부 다 이제 일본 선수 꾸려져 있고 MMMKLP 선수가 또 이제 위대한 여정 하고 있습니다. 건파이트 상대고요. 아 근데 과연 오로를 상대해본 경험이 얼마나 있을지가 조금 걱정은 됩니다. 오로도 순간적인 폭발력이 있는 캐릭터라서 게이지를 가지고 있을 때 방심화당 한 번에 갈 수가 있거든요. 좋습니다. 경기 준비됐고요. 알렉스 나왔어요! MMMKLP 상군 그리고 건파이트의 알렉스입니다. 왜 알렉스가 오로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자, 근본이 나왔고 중요한 거는 건파이트가 느끼고 있는 장군 매치업은 알렉스가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아, 점프고격? 아프게 들어갔어요. 예. 블라스틱. 엑스로 연결해주고 있는 MMMKLP. 자, 오 이거는 노린 것 같긴 한데 후상황 나빠요. 아 이거는 MMMKLP 선수가 네! 건파이트 선수의 대공 반응이 나올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 대쉬에서 파워봄을 유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양양! 오오! 먼 거리에서 파워봄 잡아냐면서 건파이트가 첫 번째로 누워져 가지고 갑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국내에서 알렉스에 대한 관심은 꾸준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플레이어가 많든 적든 관심은 꾸준했습니다. 캐릭터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약중중 두들기고 있는 MMMKLP 어! 이 포리쉬를 안자강소를 하고 있어요! 심상치 않습니다 약발 일단 무리할 필요는 없는데 헤러텍 대공 좋습니다 이거 나와야 돼요 헤러텍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장발이 거리가 멀었다면 휠스프레임이 상당히 긴 기복이기 때문에 자 문제는 여기서 건파이트 선수 아 여기까지는 판단 MMMKLP 잡기연결까지 X 당연히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건파이트 선수는 게이지가 V 게이지가 있었지만 저 상황에서 쉬프트를 선택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급할 필요가 없어요 MMMKLP는 선택까지도 오! 이거는! 위험합니다 자 깔렸고 약발! 와 너무 잘 비벼준데요 MKLP 거의 목숨을 건 약발이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적에서 트리거 강을 한 번이나 줬다면 네 게임이 마무리가 될 수 있어서 으에에에에에에에! 게시를 예측한 거죠 강발 EX브라스트는 좀 활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상대 게이지가 많을 때 강손대 궁이요 이게 바로 건파이터의 클래스인가요? 함부로 뛰면 안됩니다 지금 잡기로 연결 MMORKAP도 지금 지쳐지고 있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다 따라갔고요 기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브이스킬 건파이터 선수 스톡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달려나올 수 있어요 알렉스도 어찌됐든 간에 이 구간에서는 장군한테 괴롭힘을 당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EX 회원이 사용 안 했고 점프 좋습니다 점프 타임이 기가 막힌네요 MMORKAP 아 약속으로 EX 기술 하나 끊었고 블라스틱 자 방심하면 안됩니다 급할 필요가 없어요 포텐셜 나오는 캐릭터거든요 알렉스 네 급할 필요가 없어요 잠깐 아직 잡기 리셋 빠이 마무리입니다 아이포범 컴파이트 아이포범 마무리 시키고 있는 컴파이트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리버서를 예측해가지고 트리거를 받아낸 게 그 이후의 상황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요 와 정말 알렉스 상대로 저렇게 압박을 당하면은 사실 기본기 압박을 당하다 보면은 예예 리버서를 당연히 쓰고 싶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리프레스 근데 사실은 MMORKAP가 가져왔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라운드였는데 네 전파이트의 게임 설계가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자 일단은 이번에는 MMORKAP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데이터죠 이게 왜 안작은 돈이 계속 나오는 겁니까 자 다시 한번 파워봐봄 중발 그렇죠 잡기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기본기로 때렸어도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신에 약간 MMORKAP 선수가 당황을 했을 수 있습니다 무서워서 쉽게 당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컴파이트 선수가 대놓고 그냥 V스킬을 모아주고 있고요 이거 콤보 허용하면 끝납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트리거 키고 여기서 좀 굳히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자 EXEG 썩고 약손 야 다시 한번 역전에 성공하는 컴파이트인데요 맨치 포인트 컴파이트 마무리가 파워봄 하이퍼봄 이런 것들로 됐기 때문에 사실은 체력이 저정도까지 몰려있으면 안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EXE프레스 밀고 있는 MMORKAP 초중반 분위기는 항상 MMORKAP 선수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컴파이트 선수가 EX게이지 V게이지가 쌓여있을 때 그때부터 좀 무서워지는 거예요 게임이 게다가 후반에 강력한 운영을 한 방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건파이트가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게임 내내 이런 구도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백테쉬도 함부로 뛰기 힘들고 다행히 잡기로 핀드 중앙 아우 점프 강발 정말 잘 건조를 했는데 방금은 거리가 멀어서 네 아 약발 잘 내밀었습니다 요런 타이밍 정말 좋거든요 MMORKAP 계속 안장선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약발 안 내미는 건 좋은 선택이었고 게이지 하나 던지고요 여기에 슬라이딩 잡기를 연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거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플라스 던지고 어떻게 맞죠 건파이트 와약이 보인다 자 이렇게 해서 건파이트 선수가 세트 수코 2 대 0으로 MMORKLP 누르고 다음 라운드 갑니다 아니 MMORKLP 선수도 알렉스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무섭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에서 풀 차지를 그것도 가득 크러쉬로 맞은 게 아니라 그냥 노마리트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이후에 콤보가 정말 무섭게 시에이드 이미 있는 상황에서 데미지가 정말 많이 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무섭게 운영을 하네요 제일 놀란 부분은 그 상대의 약기번기 견제를 생각을 해서 계속 안장한 손 그걸 내밀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오늘은 인터뷰를 전부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왜 어? 6월 대의 장면몸 6번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속 셋업을 거네요 정력 마중은 굉장히 화가 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루저 세미파이널이죠 루저 세미파이널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베스와 건파이트의 경기 이제는 남아있는 한국선수는 없고요 네 전부 다 일본 선수로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2선 경기는 이게 마지막 경기가 되겠네요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베스 그리고 상대는 건파이트입니다 건파이트 이번에도 알렉스를 꺼낼지 일단 캐릭터는 오로로 되어 있었거든요 5로 일찍 5로네요 알렉스는 확실히 장군 매치업을 위해서 꺼낸 게 확실하다 라는 게 다시 한 번 확인이 됐습니다 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베스와 건파이트 아무래도 장풍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 탈퇴전에서 따져보면 당연히 장풍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할만 하겠죠 맞습니다 아 방금은 잘못 나갔죠? 키트 확신이었던 것 같고요 예 자 탈출하기 위한 사용을 했고 자베스와는 영원히 뚫기고 있는데요? 자 리퍼어택으로 피해주고 아우 뚫렸어요 야 자베스 오로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윤자베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엑스게이지 하나 써서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아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 이런식으로 상대 기본기를 유도하면서 탈출하기 위한 건파이트 선수 강손 좋은 심리입니다 점프공격 아 게이지 다시 한번 쓰면서 이거 건파이트가 공격기를 거의 못 잡는데 자 이것도 지금 위험한게 자베스 선수가 사실은 EX 슈라이더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오로가 후반 파괴력이 괜찮기 때문에 데미지 보세요 자 이거 트고 아니 이게 무슨 데미지야 C까지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안 쓰고요 C 들어가요 와 써야죠 써야돼요 건파이트 스트레이드 콤보까지 보여줬고 써야죠 써야죠 건파이트 C로 자베스에게 함라운드가 방금 근데 안 썼으면 힘들었어요 안 쓰고 버티기가 힘들었죠 예 이렇게 해도 역가드 점프는 대응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건파이트 선수 오로가 2단 점프가 있는 캐릭터라서 사실은 파이페의 슈라이더를 약간 흘릴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 저 장풍 싸움은 안 되겠는데요 자베스 선수가 오로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풍 V스킨로 압박을 해보려고 하면은 그때마다 계속 EX 게이지를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네 흘렸고 이번에 또 데미지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죠 여기서 고깨비브를 깔고 진입 좀 터락하기 위해서 네 어 잠깐 어 이거 마무리가 게이지가 없어서 안 됐고 이거 트리거 있어요 트리거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압박을 할 수 있으면 트리거 있어요 아 장풍을 교환해버렸네요 결과적으로는 엎드렸다는 좋은 판단이었다고 보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건파이트 선수의 승리로 첫 번째 세트가 돌아갑니다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없었습니다 자 자베스 선수는 다른 선택을 하기는 어렵고요 라운드 원 파이트 보겠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 0로 덴파이트가 앞서가고 있는 상호 아 잠깐만 아 뭔데 뭐 잡기로 연결해주고 있는 자베스 근데 2단 점프에 대해서도 좀 대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베스 이게 트리거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폭발력이 있는 캐릭터기 때문에 와 근데 정말 근데 반응이 빨라서 이런 자베스 선수가 네 모션을 보고 때리네요 확실히 보고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엄청 보고 때리면 뭐합니까 트리거 한방에 HP가 비슷해지는데 네 아 중발 몇 번을 내미는 걸죠 괴로워요 괴로워요 짧았고 히트하기는 트리거를 키고 싶은 자베스 아이고 마무리 마무리가 보고 있는 자베스입니다 실수가 정말 없네요 자베스 선수 자 일단 점프 끝까지 보고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리가 먼데도 8K 옆에 있겠네 자 푹가드 대응 오로도 앉아있어야 대공을 쓸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위에 서있는 타이밍에 점프를 뛰면은 대응하기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장풍을 조정을 해가지고 빨아가졌네 이렇게 아 이거 잘 피합니다 자베스 선수 자베스가 잘 피한거죠 네 과장창 전제전으로 가게 되면은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기회 이거 그 트리거가 있기 때문에 자리도 여기에서 뭔가 더 허용하면 안됩니다 자베스는 자 갈까말까 갈까말까 하다가 잡았고요 이거 트리거 한마디 게임 터집니다 네 리거썰 자 이거 콤보 들어가거든요 골치 아픈데요 실수 샷건 장풍 던지고 2단 점프 엎드려 쏴 먼저 들어가기 상당히 불편한 상황 자베스는 급할 필요가 일단 없거든요 건파이트 선수가 뭘 같이 해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아니 자베스는 진짜 정확하네요 샷건으로 지워주고 엎드려 쏴 정도만 해주고 있으면은 어찌될건 간에 건파이트 선수가 좀 와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잡기락시 안걸려주고요 네 체력 자베스 선수가 자베스 트리거는 아이 마무리입니다 자베스의 마무리 세트스코어 1대1 동률로 마지막 세트 가는 두 선수입니다 일단 자베스 선수가 1도트를 더 가지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게이지가 두개인 상태에서 저 EX 샷건은 대응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빠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마지막 세트 자베스와 건파이트 자 카운터였지만 콤보 아쉬울 수 짱 아쉽죠? 네 엎드려 쏴 장풍 싸움 거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두 선수입니다 자베스 선수가 저렇게 앉아 중선을 내밀고 있는 거리에서 그거를 검파이트 선수가 좀 어떻게 퍼니쉬를 해볼까 하고 한 발짝 가면은 바로 강공격이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거리 잡기가 그만큼 어렵고요 자 에스 슈라이더로 죽이다가 걸렸고 강선 충선 아 이번에는 너무 근거리에서 가져다 냈기 때문에 네 확정을 캐치해주는 건파이트입니다 자 V스킬 다시 한 번 건파이트 선수가 이대로 계속 게이지를 스톱할 수 있다면은 사실 자베스 선수의 저 남은 체력들 한 번에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 마무리 시킬 수 있어요 CA 수면 박 이번 라운드 가져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트리거 발동 이후에 CA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사실 고정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체력이 너무 적었습니다 매치 포인트 자베스 자 디쉬하는 것도 어느 정도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자베스 선수가 슈라이더에 대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예 차원의 점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배제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자베스 너무 잘하는데요 자 기회 왔습니다 예 하지만 공중 제어가 되죠 발케 트리거 켜야 돼요 건파이트는 트리거 어떻게든 재미 봐야 됩니다 트레이드 하기 위해서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파이트 아 중손이 안 나왔네요 자 트리거 키고 있는 건파이트 여기서 어떻게든 재미를 봐야 되는데 아니 옆까지 다 막았고 슈라이드 막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데미지 나오죠 데미지 나오죠 충분히 나오죠 마무리 마지막 라운드를 향하는 두 선수입니다 EX 게이드 아껴서 마지막 라운드까지 매치 포인트까지 끌고 갔습니다 건파이트 강손 공대공 실패 유도를 했죠 군보 일단 타깃까지 마셔주고 던집니다 자 자베스 선수가 EX 게이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풍 싸움을 걸고 뭐 브이스키를 쓰고 그러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상태 맞습니다 대공천 해주고요 와 정말 오랜만에 보여주는데 네 웬만하면 자베스 선수가 좀 거리를 벌리고 싸우는 걸 선호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 강손인데 지금 약간의 미스가 발생을 했고 네 장풍 던져놓고요 게이지 하나 써줬고 지금 건파이트는 다시 한번 트리거로 인해서 어느 정도 데미지를 좀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아 상쇄됐습니다 강손 들어갈 수 있을지 건파이트 예 중손 상쇄 점프 싸 트리거를 트리거를 발동하고 싶은 건파이트 건파이트 어떻게든 트리거로 재미 봐야 됩니다 아 아 마무리가 안됐지만 뒤잡기로 마무리 자베스의 승리 자베스 윤자베스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하하하 다른 자베스 자베스의 승리 세트스코어 2대1 아 마지막까지 히트 확인 꼼꼼하게 해주는 모습이 정말 놀랬습니다 네 대단한 플레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베스 선수의 아주 좋은 플레이 네 네 또 만나봤습니다 건파이트 선수는 오늘 4위로 마무리가 된거죠 아 그러네요 네 결과적으로 4위로 마무리가 됐고요 네 어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쉬는 시간이거든요 네 쉬었다가 어 오늘의 우승자 알아볼 수 있는 매치 오늘 입상자들 알아볼 수 있는 매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보내주세요 네 ASM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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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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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d Ole. ów. 안녕. Bon Summit SLI. Here's the bel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캐콘 파이팅 컬렉션 한 분께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망의 마지막 상품. 대박입니다. 커맨드 입력과 6버튼 조작에 특화된 본격 격투게이머형 컨트롤러 호리 파이팅 커맨더 옥타를 드립니다. 이거 구할 수가 있는 상품인가요? 지금? 호리 파이팅 커맨더 옥타. 제가 알기로 이거 신제품이거든요. 옥타. 옥타라고 하니까 옥타뿌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옥타는 옳타. 네? 파이팅 커맨더 옥타. 일단 기본 패드보다는 아무래도 대정력 특게임을 하기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패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콘솔러에서 항상 많은 상품 또 구매 중이시니까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께 돌아가고요. 도네이션에도 들어온 게 있어서. 음. 들어가겠습니다. 서중발 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월드의 장면봄 7번째인데요. 자 대회는 대회인데 장르가 약간 다르네요. 뿌옇뿌옇가요? 뿌옇뿌옇 테트리스. 상당히 어려운 게임입니다. 네. 어려운 대전 게임이고요. 대박. 아 순식간이죠 뭐. 아 이응융!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금 추가. 아 이응융 10만원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상금 아주 그냥. 네. 빵빵하게 또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깜짝 놀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내 거다. 어. 어떤 걸 노리고 계시는지는 알 것 같지만. 네.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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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이 선수와 지금 우즈라 선수 위너스 파이널입니다. 위너스 파이널 야나이야나이카이와 우즈라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너스 파이널 3선이고요. 이 선수들 이제 그랜드 파이널의 승자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될 차례겠죠? 일단 쥐와 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나이 야나이카이 쥐고요. 그리고 우즈라 선수는 류입니다. 초반 약간 스킵됐지만 우즈라 선수 오늘 단단한 류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나이 선수 대공 깔끔하게 쳐냈고요. 쉽게 들어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장풍 싸움을 좀 해주고 있는 초반 분위기예요. 네, 하지만 구석에 먼저 몰린 건 야나이. 류 상대로 구석에서 탈출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특히 공중 제어기가 없는 캐릭터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아, 브레이크. 아, 슈트 브레이크로 깔끔하게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구석. 약손부터. 같이 맞고요. 네. 어, 너무 멀지 않았나 싶은데. 자, 일단은 티오게이지를 아껴주는. 아, 승료권. 이야, 우즈라. 첫 번째 눕혔을 땐 정셋이었고. 네. 그 이후로는 다이아몬드 스텝 밟아주면서. 그렇죠. 잡기 낚시를 성공시키네요. 자, 언더를 끝까지 확인하고 안장한 발로 퍼니쉬. 약발 주의. 게이지 하나. 대시대시. 승선 깔아주고 있는 야나이 야나이 카이. 두 선수 다 이제 정셋을 착실하게. 셋업을 확실하게 구가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히트하게 확실하게 했어요. 두 선수까지 몰고 있는 야나이 야나이 카이. 어, 올라갔어요. 자, 이거 스턴까지 갈 수 있겠는데요. 아, 스턴 직전에 멈췄는데. 오히려 좋아. 경제까지 살리면서 야나이 야나이 카이 선수가 라운드 알아가지고. 사실 스턴이 되는 게 마음이 더 편할 때가 많아요. 저렇게 스턴치를 1도 2 남겨놓고 넘어지면은 그 다음 선택지도 어렵거든요. 자, EX. 장풍을 뚫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 루퍼리쉬가 진짜 강발이. 네. 거락같이 나오거든요. 보고 대응을 해주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두 선수 다 게이지 상태 괜찮고요. 약약 게이자로 쓰면 중발로 찔러주고요. 앞강수는 루퍼리쉬 못하고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야나이 선수한테 기회가 없는 건 아닌데. 대공을 반응하다 맞아버렸습니다. 우즈라 선수의 첫 번째 세트 선치. 이런 기본기 대공들 때문에 최근에 점프 공격을 약간 일찍 누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앉아있을 때 안 맞는 상황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지만 쥐는 키가 큽니다. 저는 상당히 어려운 무브이에요. 키 큰 캐릭터를 할 때. 네. 어, 이것도 선택을 잘못해서 적게 누른 것 같고요. 네. 아, 쥐강발 1타 카운터에서. 아, 이거 우즈라 선수가 이번 라운드 쭉 밀어버리는데요. 게이지도 쓰면서 리셋! 자, 이거는. 우즈라! 야. 완벽했어요. 확실하게 마무리를 시키겠다는 움직임이었고 노림수가 완벽하게 깔끔하게 통했습니다. 예. 자, 강발 맞았지만 큰 타격은 아니고요. 잡기로 연결해주고 있는 우즈라. 걸어서 압박하는 저런 견제가 우즈라 선수의 장점인 것 같고 예. 안자중발 히트 확인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 거리 밖에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파동권. 다시 한 파동권. 지금 안자중발을 노리고 계속 안자중발을 한 번씩 내밀어주고 있지만 통하지는 않았어요. 야나이 선수. 아, 야나이 선수가 지금 거리를 전혀 못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그렇죠. 이거는 무리하게 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단 브이게이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장풍 무적. 이러면은 지에게도 기회가 오죠. 맞습니다. 아, EX 승용권.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선택지가. 강발. 이거 안정강발인 게 트리거도 있어서 네. 사실은 우즈라 선수에게 뭐 딱히 뭐 리스크가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정적으로 경기를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음. 확실히. 그렇다면 사실은 장풍, 우즈라 선수가 장풍 싸움을 적극적으로 해주면은 오히려 주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는데 그 거리보다 한 발짝 더 가서 기본기 싸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즈라의 류 그리고 야나이야나이카이 선수의 취위가 크션 바쁘는데요. 약간 정말 호흡을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장풍 파동권을 견제를 해주고 있어서 브이 스킬을 이용한 뭔가를 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약간 찾기 모션 나온 것 같은데 네. 우즈라 선수가 발빠르게 기본기를 내밀습니다. 지금 어디까지나 주도적으로 견제를 하고 있는 거는 우즈라 선수고 지금 야나이야나이카이 선수는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뿐인데요. 아 지금 뭐 전혀 야나이야나이카이 선수의 공격이 통할 기미가 없는데요. 자 이건 트리거를 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기를 내밀고 있지만 왔어요. 이거 이러면은 여기에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잡는다. 와 완벽하게 쉐이도 있고요. 점프 유도 잘했습니다. 오 잡기 낚시 이번엔 야나이야나이카이에요. 이게 바로 주의의 힘이죠. 아주 적절한 거리에서 한 발짝 뒤로 빠지면서 우즈라 선수의 잡기를 유도해냈고요. 너무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큰 데미지로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중단이 점프 한번 강발 윗 퍼링 살짝 느낌원기처럼 들어간 것 같은데 강발 그리고 우즈라 선수가 거리에 따라서 약중간 기본기를 전부 다 활용해주고 있어요. 안장한 발로 게이지 하나 써서 공으로 몰고 있는 우즈라 주의의 상황에서 뭔가를 하기가 너무 어렵죠. 지금 트리거도 없기 때문에 트리거는 이제 생겼어요. 대륙 횡단을 한 번 더 해줄 수 있다면 아 과감한 언더 하지만 슈트로 다시 거리 벌리고 안전하네요. 스피킥도 맞고 리버서로 밀고 있는 우즈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가 괴로울지 쥐가 괴로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툭툭 찔러 주변에서 파동권으로 매치 포인트 만들고 있는 우즈라입니다. 우즈라 야나이 선수가 원하는 거리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즈라 선수 플레이를 보면 약발 주의 콜이 아예 안 닿고요. 와 진짜 세게 때렸죠. 진짜 세게 때렸죠. 리셋 턴 이거 마무리는 좀 애매해도 지금 굉장히 절망적일 거란 말이에요. 다 대응해주고 있어요. 잡기 낚시까지 모든 게 다 돼요. 마무리 우즈라 마음이 꺾였습니다. 센터스코 3대0 우즈라 마지막에 기술을 가드시켰는데 트리거 캔슬조차 못할 정도로 좀 야나이 선수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3대0 우즈라 선수의 승리로 장비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 자베스 선수와 야나이 선수가 붙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아까 이타발 선수도 쥐를 꺼냈다가 자베스 선수한테 호되게 당했거든요. 6월 대의 장면봄 여덟 번째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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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탓수 just goes first to the damage. didn't believe in the down 3 that time. oh he had the jab. man the down 4 to 1 check to super akuma. book big lead but super akuma has range again. down 4 connect but not enough to kill. 아쿠마다 아쿠마. oh out of range. oh this is big. the wall saved them. any neutral jumps. what? 자 대장면 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고 또 잡기에는 거리가 멀어요. 아프칼리스 심어졌습니다. 아프칼리스 자리로 옮겼어요. 와 대박. 이거는 진짜 엄청 강한 장면이 나올 것 같았지만 와 마태복은 정말 프레임워크 마태복은 두 선수가 잘 아는 많이 봤던 선수들이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루저스 파이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베스와 야나이 야나이 카이 선수의 루저스 파이널 역시 3선이고요. 네. 우즈라 선수가 지금 그 지켜보고 있네요. 루저스 파이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오리언 74회차 루저스 파이널 자베스와 야나이 아니 카이 선수의 경기입니다. 팔케 그리고 지입니다. 자 이타베스 선수와는 다른 대응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이스 엎드렸어 아 이번엔 잡아줘요. 그러니까 야나이 선수가 지금 스트레이트로 패배를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번 시트를 좀 잡아가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 회복을 하는 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 지금 대공도 깔끔하게 쳐냈고요. 강손 자베스 선수가 약폭력 주입을 잘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거리 약간 멀었지만 잡기로 연결하고 있는 야나이 야나이 카이 리버설 확실히 구석에 가둬놓고 마무리를 시켰다는 의도가 보이긴 합니다만 스트레칭했어요. 자 마무리 안되니까 시에 아껴주죠. 시에 있어요. 네. 뭐 맞으면 갈 수 있습니다. 아 이러면은 시에를 안 써도 가요. 게이지도 하나밖에 안 썼습니다. 자베스가 첫 번째 라운드가 좋습니다. 언더로 계속 하단을 노려보고는 있는데 통하진 않고 있습니다. 아 이 스피키탄 상당히 좋았네요. 네 잡기 무적 대비가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장풍 무적으로 어쨌든 뚫어냈고 아 점프 공격부터 이건 아파요. 게이지 하나 쓰고 구성으로 몰고 깔리는 공격 맞으면 안되죠. 콤보 연결 안된게 다행입니다. 야나이 선수 자 밀어내고 중선 8T를 상대할 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안전 중선인데 어쨌든 잘 밀어붙이고 있는 야나이 선수입니다. 대륙 횡단 가능이에요. 공점퍼 하단 잘 막았고 정말 잘 막네요. 트리거 중 살아있는 상황 이러면은 이러면은 시행 한방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서로 게이지를 써서 야나이 야나이 카이에 일단 마무리네요. 체력이 적었기 때문에 잡기 낚시가 통했고 사실은 야나이 선수 일발력전 당할 수 있는 체력이었습니다. 엎드렸어. 중발로 턴져주고요. 약손주입으로 지금 상황을 좀 헤쳐나가고 있는데요. 잡아주고 구석에 계속적으로 묶어둬야 돼요. 야나이 야나이 카이스. 점점 필드가 밀리고 있는 야나이 선수인데요. 아까처럼 구석에 좀 밀어놔야 사실은 탈퀘가 감성전지를 하기도 어려워지는 건데 게이지를 어려워집니다. 야나이 또 깔아놓고 언제 또 구석에 왔죠? 켰어요! 딜레이 지워주고 있는 야나이 야나이 카이 좀 무리하게 밀어붙였습니다만 트리거즈 있어요. 위로 던져놓고 후상황! 오오~~ 찬 기 회복 만약에 G가 체력이 좀 많았다면 하다못해 V스킬이라도 사용해볼 수가 있었는데 체력이 너무 적었습니다 자베스와 야라이야라이카이 선수 두 번째 선수 하단으로 일부러 언더를 짧게 쓰네요 야라이선수가 내밀다가 맞으라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잘 건지네요 안정적입니다 약손주의 여전히 활용해주려고 하는 야라이선수입니다 휘트 확인 정말 끝자락에 오히려 같이 뛰면서 그림같은 점프가 나왔습니다 좋은 대처 보여주고 있는 야라이야라이카이 트리거도 있고요 언더를 의식하고 있나요? 자베스 선수 하단 가드 자베스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라운드는 야라이야라이야라이카이 선수 가져갑니다 과감하게 테스트해서 잘 보고 대처를 해주고 있네요 약손 중손 올라갑니다 세쿱 시라이더 자 이러면 자리바뀌게 되고 안좋아요 야라이선수 투하긴 맞으면 안돼요 깔리는 공격은 피다가 맞았고 이거 풀콤보 들어가거든요 터져요 셋업인가요? 아 뭔가 셋업같아 보였는데 어어 역가드 정가드 엎드렸어 트윙킥 고여버렸죠 자 이거 기회 왔거든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야라이 던져러 콩 쉐이까지 정주행 아 쓸 수가 없었네요 정주행 쉬프트로 빠져나가는 자베스의 승리입니다 너무 아쉽겠는데요 야라이선수 너무 아쉽겠는데요 야라이선수 너무 아쉽겠는데요 야라이선수 대공 약발 방금 같은 점포도 어어 약간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 앉아줘요 게이장 쓰면서 다시한번 구성으로 몰고있는 야라이야라이 카이선수구요 요런 플레이 상당히 좋거든요 여기까지 흐름 좋습니다 예 계속해서 앞으로 나오다가 자베스 선수가 한번씩 기본기에 걸려주고 있는데 이러면은 이번 라운드는 야라이선수가 은당 가져가야 될 라운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자베스 선수도 모든 게이지가 다 있고 전제 싸우면서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왔어요 리버설 안전하게 밀고있는 야라이야라이 카이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아 방금 못들여준거 조금 아쉽구요 네 이거는 야라이선수가 남은 50초를 전부 버텨낸다 40초를 버텨낸다는 생각으로 운영을 하면은 치진 않을텐데 더 맞아주면 안돼요 그러니까요 리버스 괜히 맞아줄까봐 자 점프를 봤고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야아아아아아악 잠깐 일단 피했구요 쳐도 마무리가 되는 체력 충손 리버설 남은 시간 15초입니다 잡히지만 안하면 되거든요 예 게이지 야이 10초 공대공 안맞았구요 8초 7초 기본기만 안맞으면 돼요 야라이 기본기만 안맞으면 돼요 같이 맞으면서 야라이 야라이 카이 선수가 세트스코어 1대1 맞춰줍니다 무적 발동 무적 발동 이후 프레임에 같이 맞은거 같아요 마지막에 아니 기가맥힌거는 자베스 선수가 점프를 띈걸 보고 야라이 야라이 카이 선수가 CA를 썼는데 네 그걸 이제 공중사 EX 게이지까지 써서 피해내고 그 이후의 상황을 또 만들어내는게 사실 좀 말이 안되는 말이 안되는 점프였어요 언더 자 자 흔들려나요 자베스 충손 자 이거 야라이 선수 쪽으로 분위기가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리버서를 밀어내 주고 있는 야라이 야라이 카이 맞아 이를 봤는데 EX 슈나이더로 바로 반격 자 V스킬 깔아놓고 일단 구석에는 있지만 네 어느정도 공간은 좀 확보해 주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견딜 싸움을 하게 되면 이런식으로 쥐가 조금씩 조금씩 빌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점프킹 다 또 맞았고요 이게 깔리는 공격에 자꾸 맞아주고 있거든 야라이 선수가 맞습니다 스턴까지 이러면 마무리에요 자베스 몰아붙이는 힘이 좋습니다 세트스코어 1대1 동률입니다 야라이 선수는 그 자베스 선수의 서서광선을 유도를 하면서 그거를 안장선 주입으로 퍼니시를 하는 움직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예 문제는 자베스 선수 사용하는 팔캐가 너무 길어요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원하는 거리를 상대도 앞뒤로 움직이고 있어서 원하는 거리를 쉽게 잡을 순 없습니다 위스킬로 흡수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엎드렸어 버티고 안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와 사이코 슈라이더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죠 잡기를 의식했던 것 같지만 예 밀어내고 어 슈라이더로 대공커트 자베스 선수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금 운영적으로도 유리를 하고요 네 한 번이라도 약선 주입 같은 걸 맞아줘야 그 다음 진행이 되는데 심리가 돌아가는데 그렇죠 트리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절망적이에요 야라이 야라이 카이 선수가 그렇죠 자베스 선수가 세트 스포 2대 1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뭔가 견제 싸움 자체를 팔캐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게임이다 보니까 야라이 선수는 무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주입을 하고 있는게 주로 주입을 하고 있는게 약손 주입인데 그게 중공격이나 강공격이랑 부딪히게 되면은 카운터를 맞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베스와 야라이 야라이 카이 선수의 다음 세트 가기 전에 잠시 숨을 고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베스 그리고 야라이 야라이 카이 승리하는 선수가 그랜드 파이널에 진출하고 지금까지는 자베스 선수가 다소 앞서 있습니다 오늘 진짜 극강의 포스 보여주고 있는 우즈라 선수가 지금 그랜드 파이널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루저스 파이널에서 두 선수의 대결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베스 그리고 야라이 야라이 카이 선수의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세트 네 자베스 그리고 야라이 야라이 카이입니다 만나보죠 화이트 아 대쉬 잡기를 시도해봤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고요 뭐 캐릭터 트리거 뭐 V스킬 딱히 운동된 부분 없고요 포니 잡기를 좀 더 쓰는 방향으로 전환을 한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그 거리를 잡기가 힘들다는 점이죠 순환이다 아무래도 대공 퍼트는 탈퀴처기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구석까지 잘 몰았습니다 아 잘 막았네요 이거 어어 이러면 스턴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죠 EX 게이지 조금 채웠고요 야라이 선수 흔들링이 쳐주면서 야라이 야라이 카이소스가 라운드를 가져가는 모습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 근데 제자리 점프도 지금 대공을 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어우 라이더 깔끔하고요 약선 조입 약선 조입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죠 네 야라이 야라이 카이소스가 살짝 딜레이 줬는데 중발 아 크리스 카운트 노려봤지만 아까 많이 당했습니다 자비 선수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이러면 이제 주입장에서는 언더를 노릴 수밖에 없고요 티거 바로 노려줬네요 잡기 저 강소원까지 들어갔는데 캔슬이 안 됐어요 이거 마무리 시킬 수 있는 찬스였는데 살짝 아쉬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놓쳤을 경우 네 자베 선수에게 한 번의 기회라도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맞습니다 슈라이더 야 기가 맥힙니다 자베스 매치 포인트 동중에 트였고 땅에 떨어질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트리거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거 다채도 시도하는 것도 어렵고 점프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네요 엎드렸어 견제해주고 있는 자베스 네 점프를 많이 뛴다는 걸 야나이 선수도 인지를 하고 지금 대응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단 트리거가 쌓일 때까지는 견제 위주로 가려고 할 겁니다 야나이 선수는요 서로 약간 어느 정도 그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트리거 발동 자베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봤죠 쥐가 저 상황에서 저 V스킬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트리거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좀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거 근데 쥐가 뭐 하나라도 맞추면 되거든요 그렇죠 뭔가 하나라도 맞추 잘못 나간 거 같아요 어떡합니까 이거 때리다가 CA 차른대요 마무리입니다 야나이야나이카이의 실수 그리고 야나이야나이카이를 잡아내는 대부분 승용 커맨드라서 네 상당히 좀 어려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미스가 날만할 확률도 좀 높고 그만큼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베스 선수가 야나이야나이카이 선수를 잡고 우즈라 선수 만나러 그래드 파이널에 왔습니다 야나이카이의 심각한 6월 이런 장면모 마지막 감사합니다 드라이브네요 최근엔 스트리프 게임이 되게 멋있어졌더라고요 스트라이브도 누가 봐도 이건 재고가 이기는 그리 아 이거 pupils 어 vivo recuerdam 티베깅이의 최우 네 박살난거 같습니다 자, 아온라인 어려워 74회차 이제 그랜드 파이널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승자조에 있는 우즈라 그리고 야나이야나의 카이를 어렵게 꺾어온 자베스가 마포스입니다 만나보죠 자베스 그리고 우즈라의 그랜드 파이널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구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라 선수는 오늘 단단한 운영이 무엇인가를 정말 잘 보여줬고요 그리고 안자중바 리퍼네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같이 받고 이러면은 팔케가 손을 봅니다 사실은 팔케가 게이지가 없을 때 많이 뛰는 게 좋아요 포보 잘 때리래요 저 거리에서 저렇게 때리기가 힘든데 어떤 거리에서든 준비가 되어있다는 느낌 잘 뛰었고요 근데 오늘 약간 우즈라 선수는 뭔가 좀 다른데요 그리고 태포도가 굉장히 빨라요 뭔가 강한데요 지금 강합니다 강한 류 그냥 안 쳐요 끝까지 보고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저게 쉽지 않습니다 자 중거리 우와 이거는 진짜 류 플레이어들이 기본적으로 어르신 소양이 되어 있지만 오늘 우즈라는 정말 잘 참고요 잘 때리고요 네 터지고 강발 안자강발이라니요 류가 팔케에게 리치상 필드전이 약간 밀릴 수 있거든요 사실은 밀릴 수밖에 없죠 방금 전에 안자강발 같은 게 아니면은 아니 아니 오늘 대공이 강발대공을 많이 치는데 이건 뭐 백점프도 치고 대제점프도 치고 다 치고 있어요 맞습니다 중발파더컷 저 씰 아직 안 쓰고요 마무리 안 되니까 안 쓰고 야 야 진짜 오늘 우즈라 뭡니까 왜 이렇게 강한 거죠 우즈라 첫 번째 세트 먼저 가져갑니다 대쉬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상대를 보고 히트 확인을 해주는 모습인데 너무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즈라 선수 아까 전에 순간적으로 첫 번째 세트에서 템포를 꾹 올려가지고 파동공 변제를 성공을 시켰던 것들도 그렇고 전반적인 운영에서 노련함이 느껴지거든요 원래는 이런 견제 싸움이 돼야 돼요 류가 다소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이 스킬을 활용해주고 있는 자바이스 이야 방금도 잘못 가니까 여자 없어요 앉아 양반이 있어 어어 아니 방금도 스턴 됐으면 마무리였고요 노림수도 너무 좋아요 기다리고 있죠 사실 저기서 방금도 승려권을 썼으면 혼자 승천할 수 있을만한 거리였습니다 이거 마무리가 안 나왔고 체력이 없습니다 같이 맞으면서 오늘 우지라는요 약간 이게 뭐랄까요 쓸모없는 행동이 없어요 뭔가 군더더기가 없네요 상대 몸에 닿지 않게 쓰는 기본기조차 상대를 현혹시키기 위한 그런 기본기로 지금 스터디 생각해야 됩니다 스티거를 켜서 일단 시간을 버는 스터디 생각해야 됩니다 말이 자베스 선수가 답답해가지고 밀어내려고 앞광선을 한번 썼어요 보자마자 안장광선 주입으로 바로 퍼니쉬해주는 말도 안 되는 리액션 보여줬거든요 오늘 우주라는 진짜 우주를 담고 있는데요 아니 듀얼을 대체 어디까지 연구가 되어있는 거죠 자베스 선수 많이 당황한 모습입니다 퍼니쉬 이거 잡기락 제대로 들어왔고요 이젠 잡아요 그리고 이거 리버설 아니 지금 불필요한 행동이 전혀 없다니까요 기다리고 있죠 진짜 깔끔합니다 이런 건 한번 잡혀주겠다 이거거든요 서로 더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와 리버설 타이밍 보세요 자 거리 싸움에서는 그래도 자베스 선수가 좀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구도가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중손 야이 디미지가 이거 이거 야이 트리거 트리거 충분히 본인이 전인 이미 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와 가드 캔슬까지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어차피 마무리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가드를 부숴버리겠다 자 트리거 발동은 했지만 이미 체력 반 자베스 선수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자 리버설 와 이렇게 탈퇴가 밀어야 되는 게임인데 예 잡기락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자베스 일단 구석 탈출합니다 문제는 구석을 탈출했어도 지금 안장한 손 또 나왔습니다 저거 뭐 주입되어있으면 난리날 뻔 했죠 맞습니다 끊어졌고 트리거 켰어요 이러면 또 무서워지죠 자베스는 어 맞아 맞아 좀 안돼 자 마무리되면서 야 오늘의 우수라 온라이더리어 74회차 우승 우 수 롱 아 아 이 아 야 류 란 무엇인가 네 류는 강캐다 우승을 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주인공 캐릭터가 무엇인가 야 멋이란 무엇인가 역사와 전통 역사와 전통이란 무엇인가 와 진짜 말이 안 되는데요 오늘의 우스라는 정말 우주를 담고 있는 듯한 그런 깊이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게 위너스 파이널 3대0 네 그랜드 파이널 3대0입니다 아니 중간중간에 분명히 밀릴만한 부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많았어요 사실 견제 싸움에서 밀리게 되면 류가 어려운 이유가 일단 파도꾼 견제는 있지만 장풍을 뚫을 수 있는 성능을 많은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고 류 거리보다 밖에서 일방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많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건데 지금 이게 뭐죠 갑자기 네 잠깐만 이게 야 야 아니 왜왜왜왜 아니 저기요 이게 잠깐만 이게 샤이니디니디니 마음이 마음이 맞았어요 한 분이 더 계셨어요 아니 두 분이 지금 마음이 이게 약간 그 일심동체야 되어있는 일심동체야 되어있는 머스탱님 반신바라라 감사합니다 두 분이 두 분이 뭔가 서로 하신 건가요 아니 타이밍이 샤이니디니디니머스탱님 두 분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정말로 1초 간격으로 하셨어요 지금 제가 올라가는 거 딱딱 봤거든요 근데 1초 간격으로 이게 류가 우승해서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일심이 아 일심 일심 일심이 여기서 나온 거야 아 그래서 일심을 썼다 이게 류 때문이야 우즈라 때문인데 네 아무튼 간에 샤이니디니디니디니 74만원 후원 그리고 머스탱님께서도 80만원 톰큰 후원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74만원 후원 민나 오츠카레이시맛에시다 사우라비스쇼가 이마 하지마리맛스 사우라비스쇼가 이마 하지마리맛스 어 사실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 그 한 스읍 한 1,2분 전까지만 해도 그 대회 경기 이야기를 하면서도 머릿속 한켠에서는 예예 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이 세 명의 선수들과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계속 있었는데 음 두 분께서 그런 고민을 날려주셨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저는 별생각 안하고 있었어요 백지화가 됐거든요 지금 상금 부족하면 사우라비스가 내겠지 어차피 네 지금 머릿속이 하얘져서 하얘져서 저는 별생각이 없었거든요 아 아라 사우라비스가 내겠지 네네네 아 그럴 수 있죠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면 네 네 여기에서 더 추가된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어 사실 하하하하 아니 맞는 크게 안 달라져 맞는 얘기긴 합니다 크게 안 달라져 네 맞는 얘기긴 해요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보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100만원 추가된다고 뭔가 이상해지진 않아요 어 그렇죠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 삶이 똑같아요 그래요 빚이 1억이 있는 사람이 100만원 추가된다고 해서 네 아 그 무슨 차입니까 그게 오히려 좋아 하하하하 어 상관이 없어요 하하 그렇지만 이렇게 또 샤이니윈드님께서 네 또 74만원을 우원 네 그리고 이제 머스틱님께서 80만원 통쿠원 해주셔가지고 네 다음 토너먼트가 또 90만원 상당의 아 그러네요 아 네 네 그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일본 선수에게 수여가게 됐지만은 그렇죠 다음 온라인어리어에 또 한국선수 많이 출전해 주셔가지고 아 또 재밌는 그림 또 만들어 보자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많이 이런 것들로라도 이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돼서 그렇죠 그렇죠 좀 게임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일본 선수들에게서 상금을 지킬 수 있는 해외 선수들 네 일본 선수뿐만이 아니라 그런 구도가 재밌는 거예요 해외 선수들로부터 이제 상금을 지킬 수 있는 네 선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오늘 한마음 한뜻으로 네 네 또 이제 샤이니윈드님 머스틱님께서 네 또 이렇게 아 거액을 또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고 한마음 한뜻이라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결혼식 사회를 봤는데 네 거기 대본에 한마음 한뜻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약간 언급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간절님 말하러 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윤자베스께서 또 이렇게 구독선물을 몇 개를 한 거야 혹시 죄책감을 느끼고 계신 10개 구독이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윤자베스 사실 우리가 다른 자베스와는 인터뷰를 하게 됐거든요 요새 근데 그 또 이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간절님 감사합니다 저희 인터뷰 팀이 웅장한 대결이 시작되네요 네 웅장한 대결이 또 시작될 거고요 조디스님께서 또 2만원 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자 그리고 망원동 가상님께서 7200원으로 91만원 딱 맞춰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확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비트 구원하는데 요거 읽는 거를 제가 백 읽어주세요 백 아니 저기 읽어주세요 뭔 시로 비 라고 돼 있는데 저 앞에 한 앞에가 한자라서 읽어주세요 뭐라고 읽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백비트 후원 아리가드오다이만 아무튼 뒤에가 헵이면은 뱀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뱀같은 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윤자베스님께서 10개 구독선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덕분에 네 이제 91만원의 상금을 넉넉히 저희가 또 채우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온라인 오리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일단 저희는 인터뷰 준비를 금방 할게요 네 금방 하고 저희 잠깐 영상 보고 계시면은 네 오늘 근데 여러분 제 일은 끝났어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오늘 중계 열심히 했잖아요 저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사우라비스가 단독으로다가 이제 일본 선수 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명의 일본 선수들 오늘 3위부터 오늘 3위가 어 이제 야나이야나이카이 선수 네 그리고 이제 자베스 선수가 준우승이고 우즈라 선수가 우승이기 때문에 오늘 사우라비스가 단독으로 인터뷰 잠시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다 봐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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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인터뷰를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야나이야나이카 선수부터 만나요? 맞습니다. 3위에 야나이야나이카 선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시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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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들리는데요? 네, 지금 안 들리고 있어요. 잠깐만요. 뭔가를 해 주셔야죠 들리면서 들려야 되는데 제가 이거 음성 설정을 확인을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상하네요 세팅 얘기 나오시는데 오늘도 좀 바뀌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화면 위치가 바뀌어 있어 확인했습니다 왼쪽 오른쪽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聞こえます? 아聞こえます? 하이하이 아 이게 지금 지금 배송 중입니다 아 지금 배송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일단 이 캐릭터는 이 캐릭터는 관심이 없나요? 아 아 아 최근에 보크사 바이썬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G 바이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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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는데 사용한 지 얼마 안 돼서 속단말로 쫄아서 사용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정직한 선수에요. 숙련도가 그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았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대회에서 어떤印象가 남은 한국의 플레이어스가 있었습니까? 한국 플레이어스는... 誰だろうな今日だと。 今日当たった韓国プレイヤー。 カノンツリーっていう江戸なのかな今の方が韓国で結構強いなって思ってたんでその人は結構見てて面白いなってふうに思いましたね。 もう一人いいですか? アームペラですかね? 彼はやっぱすごい強いプレイヤーだなってふうに思います。 韓国プレイヤーな 다른プレイヤーな 인상에 남은プレイヤーが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キャノンツリー選手のエッド、アンペラ選手が強かったけど 話を聞くのは今の大会とか日本で 準備している? もう大会や何かあったら はい お知らせください あっえっと日本えっと大会をお知らせするって感じですか はい気になって 自分が出るはいはい あっえっと自分が出る大会だと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えーっとね あっそうだ えーっと日本でそのカワノハイっていう えっとエボに 出場っていうかその 連れてってもらえるっていう大会があって そう優勝すると ここの大会は結構頑張ろうかなってふうに思ってるんで ぜひ応援していただけたらと思います あー 頑張ってください はい頑張ります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頑張ってくれ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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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떡하니 나오니까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줬고 거기서 좀 많이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야나이 선수였습니다 야나이야나이카이 선수가 굉장히 쾌활하네요 네 이미지가 호감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회도 계속 꾸준히 오랫동안 참가를 해주고 있고요 맞아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나이야나이카이 선수 고마워요 자 그러면은 다음은 오늘 첫 출전한 자베스 선수인데요 잠깐 아직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오늘 처음 벌어지는 일본 선수 3인방의 사우라비스 단독 인터뷰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 윤자베스 선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아 모시모시 아 하이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今日初出戦ですけど、2位ですね。 普通に前から興味はあったんですけど、どうやって出るかとかがわからなくて、今日の9時始まる前に、うずらさんから聞いて出場しました。 ツイッターで聞きました。 決勝でボコボコにされました。 大変ですね。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初出戦で2位を2位したいと思います。 大変開始前に、うずらさんに情報を聞いて、 初出戦したいと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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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ファルケが出た時のムービーで、トリガー2の発動が普通にかっこいいなと思って、ファルケが出た時からファルケに変えたのが今まで続いている感じです。 前はどんなキャラは? ユリアン使ってました。 はい。 昔に見た覚えがありますね。確かに。 本当ですか? 今日の大会の大会だけ見れば、結構いいです。 結構有利な立ち回りを続ける感じですけど、感じがあったんですけど、普通に気になる距離とか気にする距離とかがありますか? そうですね。ファルケ的には、立ち第一番、立ち第一番、立ち第一番、六大P、その間ぐらいで戦いたいな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 ハルケを連れて、立ち第一番。 いくらいの戦いた時、あそうです。 ハルケに全体に忍耐えられるなければ、 나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하셨군요. 前の柳井さんのインタビューで、川のカップっていう大会があったという情報を ありますあります。 あそこのトノマンと大会にも出ますか? 出ません。 時間が合わなくて、始まりがちょっと、仕事があって、 被ったっていうので、出ません。 やない選手が言い返って、川のカップに出てくるのが、 時間が合わなくて、大会に出る予定はありますか? 出れたら、時間なんで、出れたら絶対出ます。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じゃあ、最後に一言お願いして、インタビューをお知らせします。 おしまいします。 最後にインタビューをお願いします。 えっとー、はい。 大丈夫ですか? 大丈夫です。自分の日本語が下手なので、全然大丈夫です。 えっとー、あのー、ファルケはいいぞ。 あ、いいと思いました。 いいと思います。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本当に、ショック・変な難なので、 話が出てきました。 最後に、インタビューをお聞きしたいのが、 三原発言をお願います。 八ケが良い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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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八ケは良いよ。 初めて、相性が出て、 それが非常に意味勢ですが、 ウジラ選手が、 彼女はも関係している、 彼女は少しずつに、 자베스 선수를 부추겨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온라인어리아에 한번 참여해봐라 라고 알려줘서 오늘 참여하게 됐다라는 그런 소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즈라 선수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 자기가 이겨서 우승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시간이 있으면 꼭 출전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볼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승자 우즈라 선수와의 인터뷰 많이 남아있죠?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멈춰. 일본 선수 3명 입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우라비스 단독 인터뷰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인터뷰 우즈라 선수. 우즈라상.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사우라비스의 입상자 3명 연속 인터뷰 쇼 여러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들어오진 않고 있네요. 지금 뭘 물어봐야 될지. 오늘 류 플레이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좀 그런... 이미 질문 나왔네요. 오늘 류를 플레이한 이유가 딱히 있는가. 루크를 하는 걸 많이 봤는데. 그렇죠. 저는 루크를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전에 오늘 우승했는데 소감부터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다음에 류 플레이에 대한 이유 한번 여쭤보고 본인이 생각한 류의 강점이나 또는 매치업당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하는가 뭐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너스 파이널, 그랜드 파이널 전부 다 3대0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스트레이트로 바로 그냥... 익숙한 상대였는지 또는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다른 부분들이 좀 있었는지 오늘 완벽한 플레이의 동기부여는 무엇인지 원동력은 무엇인지 용량이 99% 찼어요. 이제부터 말하는 건 다 휘발됩니다. 지금 만약에 매치업에 따라서 류가 아니라 루크를 다시 꺼낼 수도 있는지 아니 거기까지 못 가. 내가 봤을 때 거기까지 질문이 도달하지 못해요. 금방 나오자래요? 그 말을 하다가 나름대로 통역을 하다가 번역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사라집니다. 그렇죠. 자, 우즈라 선수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음... 아, 우즈라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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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질문은 마치네요. 일단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생각하셨습니다. 뭔가... 이 대회에 류가 수고하셨을 때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 아... 거의... 아... 아... 네... 아... 자 류을... 계속... 로BA가... 유쇼을 하는 이유가... 왜 아잉...? 어... 유쇼을 하는 이유가ity? 아... 류... 유쇼을 하는 이유가? 류을 사용할 이유가이... 아니... 최근에는... 아마도 류은 없는데... 아... 룩을 사용한 이유 중 하나가 룩으로 우승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룩을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룩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룩이 더 좋습니다. 룩보다 룩을 사용하는 이유는 룩이 더 재미있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룩은 룩을 사용하는 이유가 많아요. 룩이 너무 많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것도 있군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많이 얘기해 줬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룩으로 매치업들이 전부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따로 준비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오늘 대신을 한 친구들에게 룩을 사용하는지 룩을 사용하는지 룩을 사용하는지 룩이 전부 룩의 전화가 룩의 전화가 전화가 특히 캐라가가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을까? 룩의 전화가 룩의 전화가 룩의 전화 delays 룩은 룩이 맞이 룩에 룩의 전화 시 룩orient organization 룩의 전화 대신 지금까지 연습생들은 항상 연습생들에 대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의 대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회 중에 특별히 유의 강점이나 캐릭터 대책이나 특별한 것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동안 연습 상대들이었기 때문에 인간파해가 되어있었다? 그렇죠. 이미 인간파해가 어느정도 되어있는 상대였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읽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확실히 계속적으로 자국에서 프리매치를 많이 하던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익숙한 매치업이었고 그에 따라서 딱히 준비했다기보다는 워낙 익숙한 매치였고 계속적으로 해왔던 플레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게임을 수월하게 플레이를 해서 우승에 이르게 됐다. 그렇죠. 라는 얘기군요. 아.. 아... 음... 今回しました。 はい。 決勝で3対0に勝ちました。 はい。 なんか流れが、チャーベス選手が利用されるような感じがちょっとだけあるけど、どう思うんですか? いや、たまたまですね。そんな考えてないとそれは。 あ、考えてなかった。 私が問われました。 今回はチャーベス選手が初めてのチャーベス選手が初めてのチャーベス選手が、 公平的に大会のチャーベス選手のチャーベス選手のチャーベス選手に、 ウズラ選手のチャーベス選手のチャーベス選手に、 決勝で3対0に勝ちました。 基本的には、じゃあ。 のでかね。 それではわからないと言いません。 はい。 きらくからね。 それはちょっと communication分かりますよ。 ちょっと良いかか。 にいかと思わせて頑張って。 あらかきのフォッセージを不思いueることが She- closed- baikしなし。 л璲ではない? うん、選手のチャーベス選手のチャーベス選手は、 お前のスタマリカのチャー limitに、 우즈라 선수는 카와노콥에 나가고 싶다 Evo에 раза 먹었다 아,genes고 이보니는요. 라 mansion 매주에더وق미orrocome la 를 1회에 전amin 가려고 했는데 아, 그래서 kicked 다시 아, 그렇군요. 아, 그랬어요. 잊지 않았어요. 예, 예, 예. 에보에 가고 싶고 해외 토너먼트는 레드불커뮤테만 출전을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까맣게 입고 있었어요. 레드불커뮤테나 왔었잖아요. 출전지가 초청돼가지고. 실례합니다. 자, 마지막에 한言 부탁드립니다. 한言 부탁드립니다. 카르ishi일에 해별습니다. 빨리 입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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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드스는은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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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뭔가 이상하게 됐는데. 축하드립니다. 우즈라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고요. 마지막 기회는 굉장히 간결하네요. 카우노컵에서 우승해서 에보 가겠다. 왜냐면 해외 토너먼트도 경험해보고 싶기 때문에 이런 느낌들이 많이 전해졌어요. 오늘 온라인어리우 우승으로 말미암아 우즈라 선수에게 어느정도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죠. 토너먼트를 해서 사실 우승하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값진 경험이거든요. 그쵸.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을 이제 좀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즈라 선수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입상자 여러분들. 자베 선수 그렇고 야나이야나의 카이 선수도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아무튼간에 오늘 토너먼트는 좀 마무리가 됐고요. 콘솔러 추첨 상품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전에 그전에 얘기를 하고 가는게 좋을 것 같아서 네네네. 저희가 월드워리어 하잖아요. 그렇죠. 월드워리어가 이제 저희가 상금이 있습니다. 상금이 있습니다. 월드워리어 상금을 딱히 공개한 적이 없어가지고 네. 또 이제 상금도 드리고 약간 저희 생각에는 참여해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1위를 하신 분한테는 약간 캐콘컵 여비로 그렇죠 그렇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상금을 책정하는게 좋지 않겠나 네.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다음주 토요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도 신청은 받고 있고 네. 그래서 상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캐콘컵도 가니까 네. 돌려주세요. 설명해 주십시오. 자. 일단 1위부터 8위까지 있는 이유는 저 상금이 파이널리스트들에게 주어지는 상금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월드워리어 5번의 토너먼트를 통해서 그 획득한 포인트의 비율대로 일단 일정 금액의 상금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캐콘컵에 참가를 마지막에 파이널에 우승해서 캐콘컵에 참가하시는 분께는 이제 추가적으로 100만원에 이제 상금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일단은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금액은 안 나와있는게 맞고 네. 그 말씀 주신 부분들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회차당 들어가는게 아니라 맞아요. 다른 거예요. 네. 회차당 들어가는게 아니라 월드워리어가 이제 그 5회 진행을 하고 네. 포인트를 합산해가지고 8명의 파이널리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종합해서 이제 포인트를 얻으셔서 8명의 파이널리스트가 되면 그 8분의 파이널리스트께 저희가 이제 상금을 드리는 부분이 될 거 같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더블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에서 상금을 저희가 드리게 되면은 1, 2, 3, 4하고 5하고 7이 있지 6, 8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리스트 8분께 상금이 수여가 되고 그 이제 회차당이 있는게 아니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파이널 위너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캐콘컵 참가가 확정된 마지막 우승자 네. 마지막 우승자께는 플러스 100만원을 더 드린다. 그렇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비로 이제 사용하시면은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가능한 금액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기왕 거기까지 가셨는데 그냥 게임 대회만 참가하고 오시면은 너무 쓸쓸하잖아요. 그렇죠. 가서 이제 맛있는 것도 좀 먹어보고 네. 주변도 좀 돌아다녀 보고 그래서 네. 저 뭐 책정된 상금은 추후에 네. 정확히 얼마가 책정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네. 월드워리어도 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라는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소식 알려드렸고 오늘 또 91만원에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부럽다 부러워. 누군가 되겠죠. 누군가는 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본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추천만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먼저 기프티콘부터인가요 참가자? 참가자 두 분께 기프티콘을 먼저 드리는 빨리 돌리죠. 네. 바로 돌리겠습니다. 네. 참가자 기프티콘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출전할 선수들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기프티콘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당첨자 MC진태님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로 또 출전을 해주셨죠? 맞습니다. MC진태님 MC진태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일단은 제외를 하고 바로 두 번째 당첨자 추첨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행운의 당첨자는요? 굽니 선수 축하드립니다. 굽니 제가 기억하기로 전에도 한번 굽니 선수가 당첨이 됐었던 것 같은데 한초에 단 굽니 어 닉네임에 관전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굽니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인터뷰에 너무 힘을 쏟은 나머지 네. 사실 사전에 제가 항상 그 시작 그 간편 추첨 시작을 눌러놓거든요. 네. 그 부분이 스킵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 네. 지금부터 채팅을 쳐주시면은 오늘 콘솔로 추첨 경품에 네. 자동으로 응모가 되게 되거든요. 오늘 상품이 뭐냐면은 에 게임 구매에 보탬이 되는 PS1만원권 한 분 네. 그리고 캐콘 파이팅 컬렉션 패키지 한 분께 드리고요. 네. 그리고 홀이 파이팅 커맨드 옥타를 또 한 분께 드려요. 자 이제 PSN과 게임 하나와 패드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느낌이와 콘솔로 뭔가 구성이 세트 같은데요. 그리고 상품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콘솔로 갤러리 게시판에 네. 인증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콘솔로에서 많은 콘솔 게임의 정보와 이제 여러 가지 PS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게임 패스 등등등 네. 또 이제 판매 순위까지 그렇죠. 전부 다 많은 정보가 그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매일 보고 있고요. 예.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콘 파이팅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PS4나 이제 스위치 중에 원하는 기종으로 예.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어 컨트롤러 어 이것도 파이팅 컬렉션과 컨트롤러 둘 다 이제 우편으로 배송이 되는 상황에서 상품이기 때문에 저에게 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제가 굳이 찾아가진 않지만 상품 배송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네. 상품 배송에만 이용되는 예. 이름 주소 전화번호 네. 필요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주소 전화번호 갑자기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채팅 그 느려졌어요. 느려졌어. 네.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슬슬 여기서 멈추고 바로 시청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아니 진짜로 안 올라가. 배대지 불가능 배송 대행 안됩니다. 예. 혹시라도 이제 받으실 수 있는 회사 주소 뭐 이런것도 괜찮아요 사실. 그렇다고 제가 뭐 회사에 찾아가겠습니까. 배대지 뭐라고 왠지 발음이 좀 거슬리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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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못 들은거 잘못 들은거 어쨌든 간에 그 상품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의 성함 주소 전화번호가 있어야 이제 배달이 갈 수가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자 지금 15분 거의 54초가 지나갔는데 앞으로 한 30초만 더 기다려볼까요. 예. 16분 30초에 마감을 하고 바로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토라먼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드 워리어 그리고 온라인 워리어 저희가 뭐 온라인 워리어 여러 종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월드 워리어도 금전도에 잘 돼야 그렇죠. 저희가 내년에도 또 이렇게 됐지 않느냐 스트릿파이터 시리즈가 파이브에서 끝나는게 아니잖아요. 식스에도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으면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어져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네. 참여 한번 시원하게 또 토라먼트 한번 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추첨해 보도록 할까요? 네. 바로 마감했고요. 가죠. 첫 번째 콘솔러 시청자 경품 추첨입니다. 첫 번째 PSN 1만원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첨자입니다. PSN 1만원권 JR 스크라이브님 축하드립니다. 일단 아이디와 닉네임 둘 다 영어거든요. JR 스크라이브 그리고 브라켓을 입력하셨어요. 이거 웬만하면은 Where are you from입니까? 네. 브라켓을 영어로 안 하거든요. 네. 일단은 국내 거주하고 계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지금 30초까지 말씀이 없으시면은 일단은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30초 기다리고 30초 30초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인울프님 축하드립니다. 레인울프님 축하드립니다. 콘솔러 역시 콘솔러다 레인울프 네. 레인울프님 와우 네. PSN 1만원권 당첨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와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고요. 네. 자 다음은 캣콘 파이팅 컬렉션 패키지입니다. 자 이거는 정보를 보내주실 때 기종도 보내주시면 좋고요. 신의하님 시니하님 축하드립니다. 마법에 단어인가 마법에 걸리셨어요 지금 마법상가 걸리셨어요. 신의하님 축하드립니다. 캣콘 파이팅 컬렉션 당첨 되었습니다. 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종까지 사용하는 기종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종 무슨 말씀이시죠? 아이패드로 아이패드로 아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여기 채팅창에 치시면 안 돼요 쫓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채팅창에 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채팅창에 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상품 홀이파이팅 커맨더 옥타 바로 추첨하겠습니다 옥타, 옥타 옥타는 옳타 옳타 너무 가지고 싶다 내가 갖고 싶다 MFD287님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에 역시 느낌표 콘솔러가 일을 한다 근데 혹시 계십니까? 30초 기다릴게요 네 와우 여기도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축하드립니다 홀이파이팅 패드 옥타 느낌표 콘솔로 쳐놓고 이제 버티고 계셨어요 당첨되라고 축하드립니다 옥타는 진짜 대박이다 아 그러니까요 옥타 록타 저는 저런 상품에 당첨돼 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저는 있겠습니까? 운 좋으신 분들이 참 많다 그렇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온라인 오류 모든 순서가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또 굉장히 많은 금액을 또 후원해주셨는데 아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에 사실 CPT 사우스위스트 쪽이 있는데요 아 그렇죠 원래는 저희가 주말에 외부 행사 스케줄이 있는 관계로 이번 주 캐콤 프로 투어는 쉽니다 아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 주는 외부 행사가 있을 예정으로 네 이번 CPT 중계는 좀 쉬고요 아마 다른 방송에서 저희를 시청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잘 찾아보시면 어딘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오류 74회차였고요 참여해주신 시간 돼서 참여해주신 많은 선수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도네이션 해주시고 또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중계 때 도전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피릿 제로의 워더케이 사우라비스 오늘도 역시 매끄러운 진행의 하스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